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고 시나리오 신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안계실때 얼른 재밌는 게임 해야지 무슨 게임할까요? 일단은 역시 가볍게 하는거는 또 뭐있냐 뭐있지? 안계실때 얼른 한판 해야되는데 뭐였지? 그..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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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재난 안해놨나? 아잇있따 재난싸봐요 오케이 좋아 탑 싸우실 분? 잠깐만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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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왜이렇게 빨리 오시는거야? 얼른 한판 하려고 했더리만 잠깐만 자 인원이 열다섯분 이상 되면은 바로 디코 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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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리가 약간 크죠? 좀 줄일게 고아 고아 시보라니 어딨어 고아가 로브그로스군요 네 맞아요 크잔님 어서오세요 이제 매일마다 오시는군 이제 그 포유나 저기 포유나였나? 오셨던게 포유나였나? 포유나 경기를 매일마다 업로드 할거에요 이제 내일부터 업로드 해가지고 한경기 한경기 업로드 할거고 풀려울상에 뭐 시간 내는대로 하고 할거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 다른 방송도 열심히 하이라이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송하기 전까지 편집했어요 저기 디펜스 내전하고 스피드 내전하고 파워 내전했던거 지금 그거 편집했고 이제 내전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 편집을 재밌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 조금 그래도 어느정도 있는 편집은 좀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뭐야 뭐야 어디케 많이 봤다 할 때만 엘리크님이잖아 엘리크님이면은 또 받는게 제맛이지 일단은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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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목길을 못 낼 때 이때 해야돼 자 올라가자 가자 이거 어떻게 움직여 어? 저분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지? 이거 안되나? 안 올라가자 왜 안돼? 왜 안 움직여? 오케이 일단 찾고 잠깐만 잠깐만 산소음 빈드 맞는다고 이게? 산소음 빈드 맞는다고 이게? 산소음 빈드 맞는데? 우와 죽는 줄 알았네 날개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했지만 몰라요 안봤어요 카톡을 껐어 했는데 카톡을 안 껐어 뭐야 이거는 뭐 차 남는거 원신 원신이라니 뭔소리에요 원신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야 조만간 원신 영상 만들거 하나 있어가지고 만들고 살려고 도시나리가 원래 차 남지 뭐 왜그래요 뭐야 맞자마자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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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려고 어떻게든 피할려고 잘 죽었다잉 됐죠 아주 쉽게 어 잠깐잠깐잠깐 클리어 클리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살았죠 고스나리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인류 최후의 희망 고스나리가 좋아 아주 좋습니다 아이 재에서 이정도 살아남지 못하면은 재레벨 뭐냐 재난레벨 재난게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선이에요 고스나리는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요 겨우 1700번밖에 1700번밖에 안 넘었다고 지금 1750번인가 됐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 움직일 수 있죠 움직여 움직이자 점프 점프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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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밟아버려 어 카렌님이다 우리 카렌님이다 붙어 붙어 17000번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네 아 그래요 이러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그거 아니겠지 맞네 아이 젠장 여기가 젤 높죠 여기가 젤 높아요 여기가 젤 높아요 스피드님 떨어트리지마 안 돼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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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아남고 싶어 왜 에너지가 저만큼 달았을까 접은 죽겠는데 봐요 시나미에서 살아남는 방법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면 된다 보게요 랄미님 내가 왔다구 잘 왔다구 강아지님 잘 왔다구 신남이다 봐요 봐요 안죽죠 아 뭐야 신남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아쉽다 어 판다님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판다님이 안보이네 나의 수호천사 판다님이 보이잖아 오 엘링크님 구경해서 죄송한데 떨어져 떨어지라고 떨어져 떨어지라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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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팁님 고아 안녕하세요 떨어뜨려 봐라 안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이렇게 아 아깝다 엘링크님 저시상은 보내버릴 수 있었네 어어 금광님이 살아남았어 너무 오랜만인가 자주 와요 어 뭐 자주 안오신다고 유튜브도 구독시켜 누르고 그러신거 아니죠 네 그러시면 아니데요 설마 떨어지겠어 저거 떨어지겠다 야 떨어지겠다 가랜니 잘가 이케카이로 이케카이로 고고 스카이타워 스카이타워라면은 분명히 어 왠지 밖에 있는게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왠지 안에서 불이 일어날 것 같죠 하지만 보스나리는 그런 도전을 받아들인다 니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이럴거야 이제 봐봐요 제가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제 유튜브 떡상 떡상을 나타내는 타워 이름입니다 고시나리 유튜브 떡상 가지야 라는 타워 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가장 높은 봤죠 홍수 야 주식인가요 주식 좋지 주식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식은 떡났겠어요 네 더 주식 얘기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떡상 유튜브 떡상 복권 복권 좋지 복권 복권 좋지 고시나리만 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스톱핑 미 오 잠깐만 와 나 죽는 줄 알았네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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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이 해 죽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여러분이 원했던 결과물이 남았어요 고시나리가 살아남는 이런 아주 아주 합리적인 킥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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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지죠 떨어져봐 떨어져 퍼피님 떨어져 어 어 왠지 집안에 불이 일어날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집안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숨으면은 알아서 알아서 숨어집니다 자 과연 뭐가 올까요 이번일 신안 이번엔 뭐가 올까요 Absolutely not the intention attention You speak English 한국분이잖아 인브라입니다 야 이거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 잠깐, 안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 거의 구멍 뚫렸어요! 구멍 뚫렸어!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so I'm using our translation and translator 회원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생존합니다 고스나리가 생존하고 있어요 역시 인류 최후의 희망은 고스나리 여기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퍼피님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어허 고바스버를 그렇게 남용하면 안될텐데 그러다 고바스버한테 당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주려구요 안죽죠 여기있으면 안죽어요 무적이에요 고스나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자 죽어지지 않아요 고천시 지휘가 누구에요 봤죠? 고스나리와 함께있으면 산다니까 고스나리와 함께있으면 산다니까 한 80%는 아무도 믿질 않지만 날 믿은 사람들은 싱리했다 고천시 재 재 재 뭔가 있는말을 하면 조금씩 틀리시더라구요 여러분들 못올라오죠 여기에 왜이렇게 높이 점프하냐 왠지 현질의 느낌이 강력하긴 하는데 여기 떨어지면 떨어지겠지 여기 떨어지면 떨어지겠지 어 쟤가 집안에서 나올 수 있는 쟤는 없나 졸린 사람 등장 오오 얼른 자러 가요 꿈쓰고 해서 만나요 우리 어 나도 나도 타자 어떻게 흔들어요 근데 이거 작동이 안되는데 내가 작동시켜줄게 기다려봐요 작동시켜줄게 나도 타고싶어 와 나 바이킹 탄다 퍼피님하고 바이킹 바이킹 탄다 와 멀미난다 고장갔어 끝났어 이게 끝이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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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브라보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 맞죠? 고천수제 맞죠? 고스냐니까 죽질 않아 어떡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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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도는 살아남아줘야 아 이렇게 정도는 살아남아줘야 아 이렇게 정도는 살아남아줘야죠 정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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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지잖아요 물론 저는 오늘 저기 차돌박이 먹고 왔습니다 고스나리 믿으니까 어때요 살잖아 고스나리 믿으니까 살잖아 고스나리 고아 고아 안녕하세요 봐봐요 고스나리가 인류 최후의 희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네 믿으니까 불안해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봐봐요 살아났잖아요 고스나리 따라하시면 안 죽을 확률 그래도 50% 이상은 된다 에? 아니 학생분이 벌써 여기 술 한잔을 배우시고 이러면은 어? 아주 합리적입니다 살고는 있어도 불안한 뭔소리에요 음 나쁘지 않구만 몇판 하고 쟁가 가야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쟁가 가는 것도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소수 소수에서 할 수 있는 게임 뭐가 있을까요? 이야 완전 어른이네 전 답발 못먹는데 자 저만 따라와요 저만 따라오면은 목숨 보장됩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그렇죠 이제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높은 곳으로 제일 높은 곳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설마 산성비겠어 설마 산... 아 잠깐만 우와 야 바이러스에요 무리를 피하세요 난 혼자가 좋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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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님 오지마 바이러스래요 오지말라구요 왜 안주를 같이 먹는지 이해가 되더라구요 왜 안주를 같이 먹는지 이해가 되더라구요 아 진짜요? 아 그럴까요? 아니 왜 자꾸 오는거야 같이 죽는다구요 왜요? 아 내가 감염자에요? 아 제가 감염자였어요? 어떻게 줘요? 감염자님 조심해야 할거 할까요? 안녕? 금강님 안녕? 금강님은 지려 밟아주는게 예의지 이게 예의야 고스나리 방송에서 유일한 예의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강아지님 죽었대 하이 암 내 고스나리 자 태풍이 쫑쫑쫑쫑 오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본이죠? 아 기본이네 고스나리가 너무 많이 살아나면 재미가 없다 아 이거 고스나리가 좀 죽어야 게임이 재미가 있는데 다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나 고스라이팅이라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고스라이팅이라네 오 많이 들어오셨다 근데 아시는 분이 많이 안계신데? 하앗 오 뭐야 승화 이동 냈어 일단은 저희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집에는 이렇게 탁자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쇼파도 있고 이렇게 침실도 있고 하지만 저희집에 없는게 있어요 바로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이용해요 이렇게 좋은집에 화장실이 없다니 티비도 있고 다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칠도? 언젠가 기회되면은 중국집에서 이과, 이과주 이과주 한번 드셔보시죠 진짜 독합니다 이과주 단거? 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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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인 단거에요 던져 아우 저거 위험하다 위험해! 던져 괜히 점프했어 아 올라가 올라가 제발 어디 올라가는거야 올라가는데가 올라가는데가 야아 이따 샀다 올라가야된다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나? 거기 없나? 저기 희람이가 어떻게 오지 않는건가? 아아 이렇게 한번 쭉 가면 끝나는거잖아 초촉한 초코칩 저는 개인적으로 쿠키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원신에 쿠키시노브가 있죠 죄송합니다 에이 진짜 재미없다 아아 멘트 진짜 공부해야된다 이거 아 조만간 방송이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 흐흐흫 뭐라구요? 여기와있으면 안죽어요 어 죽었음 뭔소리에요 저 안죽었다니까요 안죽었어요 알 알 알 비 일비 일비 더 캣 뭐 살아나네 어쩔수 없네 인원이 내가 아는 인원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바로 쟁가하러 갈텐데 인원이 많이 없어 아직 스카이타워 좋습니다 스카이타워 좋습니다 스카이타워면은 다들 높은대로만 올라가야된다 라는 편 선입견이 있지만 저는 그걸 반대로 이용해보겠습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이번에는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야겠다 아 제가 한입까지 두마눈 안하는데 지금 위에 구름이 보였어요 그렇다는거는 올라가진 않아도 된다 올라가..아냐 남자답게 그래 남자답게 진짜 남자답게 이 사람들 여기 있는거 보니까 여기 있으면 살 수 있을거야 분명히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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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여기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자 빨리 올라가요 뭐하는거에요 지금 홍수래요 지금 홍수래요 홍수래요 지금 큰일났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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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홍수라고 젠장 어떻게 내 예측이 다 빗나가지 하지만 살아남는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날이 아직 죽을 의기가 아니야 그렇지 아주 좋아요 저는 이게 바로 곧씨날의 유튜브 떡상 가지라 타워입니다 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에 떡랑은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다시 떡상 가지야 이거죠 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 다 죽은거 아니야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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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이 젠장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죽었네 너무 높은 것은 이게, 떡상인 줄 알았더니만 떡락이었구만, 젠장 떡상, 유튜브 떡상 가자였는데 떡락이었어 어? 이분은 나한테 의자를 뺏기신 아주 나쁘신 분이잖아 엄지는 밟아줘야죠,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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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갔어 공포의 감옥! 저는 감옥 따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행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높아요, 행정률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가 가장 높아요 젠가? 사람 맞나?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젠가해도 좀 그럴 거 같은데 자, 이제 향성비가 내릴 거예요 마른 하늘에 향성비가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 근데 제가 유성, 유성 떨어지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유성 절대 안 떨어져요, 봐요 유성 여기 절대 안 떨어진다 지붕은 약간 위험할 수 있죠? 방어망이거든 방어망 위에 있다는 거는 유성의 직격탄을 맞겠다는 거죠 맞죠? 골스날이 있는데 있으면 안전하다니까 봐봐요, 동물 터지는 거 봐요 저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저건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여기 한번 떨어질 땐 됐는데 한번 떨어질 땐 됐는데 한번 떨어질 땐 됐는데 떨어져어 저기 리우님을 박살 내버려 파이어 너무 쉽네요 니경호가 이렇게 쉬운거였다니 맞죠? 안전하죠? 안전하죠? 야 나무도 터지고 다 건물 다 터지는데 지금 고시나리오 있는 위치만 안터지고 있어요 이게 봐봐요 봐봐요 다들 돌아가시잖아 지금 봐봐 아 이거 너무 쉬워요 한판만 더 하죠 한판만 더 해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떡락이기 때문에 이때 떡정하지 않으면 언제 떡락할지 몰라 모두 함께 파이팅! 아 이제 내 제 예상 위치입니다 일단은 위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죠 그렇다는거는 비가 내리거나 홍수이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되나 바로 자유로 들어오고 멋있는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이거 타들샵 누구야? 아주 센세윽 센세윽인데 센세윽인데 센세윽 올라가시죠 올라가! 여기로 가죠 델필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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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치라고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라고 델필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머리 다 빠지겠네요 이래봬도 머리필씨 많아서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저기 디코도 있으니까 혹시 디코에서 노시고 싶으신 분은 정규방송이 아니거나 고시내방송 없을때 노시면 됩니다 혼자서 게임하는것보다 같이 하는게 재밌잖아요 아직 새로 오신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인터뷰 속도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배종목마 지금 오오오 뭐야 뭐야 오오 가자 아 잠깐 잠깐 앉아있으면 안돼 안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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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 나도 목마 아아아아악 아악 목마가 망가졌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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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우와 오오오 회전목마 타다가 목마랑 같이 절투상 갈뻔했네요 엘링크님 아주 빛피처 예 빛피처였습니다 야 저보고 야 같이 타실 이러고 저기 무너지게끔 딱 해가지고 그냥 뭐 이러지마요 진짜 왜그래요 나들 지금 계속 DB 엠블 따고 있는게 심심해졌지 아 그렇군요 잘 오셨지 심심할때 한 번씩 보는 방송 고시내리 방송 잘 오셨어요 이번엔 젠가 가도록 하죠 여러분 젠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젠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데비우스님이 무슨 게임 아시죠 보통? 에옵시카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내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디콘은 언제 들어오나요? 시청자가 15분 이상 됐을때 제가 먼저 들어가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만들게요 안 만들어지네 뭐가 안되는데 뭐가 안되는데? 종고 푸제카 앙스타요 어허 종고 자 고시나리에게 털릴 분만 오시면 됩니다 엠블은 그 아 원신 아 원신 저 원신하는데 원신 자 일단은 타워 선택한거는 무조건 저는 한가지입니다 이색카이 이색카이에 함께 가자 여신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색카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단 가세요 좋아요 이종소로 타고 어유 거기있으면 당하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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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죠 위에있는거 다 돌아가셨구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하죠 아이고 잠깐잠깐 이색카이에 많은 분들 보내버렸습니다 이색카이 이색카이 자 이색카이로 가자아 아 아 아 아 뭐 안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현자타임같고 적응했습니다 아 진짜요? 가자아 이색카이 아 젠장 아 이색카이 못보냈어 죄송합니다 여신님 좀 더 많은 용사님들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누구에요? 아 우리 강아지님이시군요 강아지님은 제가 여기 있어도 못죽여요 아 어 뭐야 아니 그 방송을 모르시는거 같은데 제가 못죽여요 하면은 보통은 피하게끔 쏘는게 맞습니다 아 아 방송을 모르시는 우리 강아지님이 아 아 아 강아지 강아지님이 이색카이 아 이색카이래 뭔 말이야 방송 잘하시네 뭘 잘하라요 이거 하이라이트 영상이도 안오랄꺼에요 젠장 아까 그 생존률 다 어디갔어 보슬나리 보슬나리 앞에만 있으면은 생존할 수 있다 그 어디있어 다 보통 10시 되면은 사람 많이 차더라구 아 이색카이에 보내보려고 하시는구나 이색카이는 저만 저만 보낼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님은 못보내요 그 이색카이 이색카이 그 보내기 자격증 그 이색카이 뭐라 그랬나 이색카이 투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색카이 투어 자격증이 있어야 여신님께 허락받고 이색카이에 보내보낼 수 없습니다 어 있습니다 없대 뭐가 없든거 도대체 소드딜러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이 방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입장티켓이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전 이색카이에 가본적이 없어요 에헤이 고시나이 살아남았으면 이 게임 몰랐습니다 아 우리 강아지님이 방송을 몰랐어 내가 아 내가 크나큰 실시를 저질렀어 렛렛님 코아 안녕하세요 와 한 번 떨어졌어 왜? 와 핸드폰으로 아 그렇군요 에일리크님이잖아 에일리크님이면 일단 피해줘야지 일단 피해주는게 기본이죠 근데 뭐냐 저기 핸드폰이면 좀 힘들지 않아요? 플레이하기가 자 이렇게 살아남아줍니다 이렇게 살아남아줍니다 이렇게 살아남아줍니다 아 봐봐 천재적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야 큰일날뻔했다 그 두뇌 다칠 뻔했구만 세개 세개의 유산인 내 두뇌를 방금전에 당할뻔했구만 오케이 좋아요 강아지님 이게 바로 인간방패다 인간방패 와 위험했어 와우 스킨 바꾸었 어 진짜요? 스킨 바꾼것도 보여줘요 짠 짠 짠 짠 뭐야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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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명히 피했는데 나 피했는데 피했는데 왜 죽은거야 아 호날두에요? 진짜? 퀴퍼블리아님 오늘도 고스맨 방송 와주신걸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진짜네 어 표정이 딱 호우 그건데 호우 근데 무섭긴 하다 조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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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님 어디갔어 아니 이분은 데빌님 제 시점에서 안피했음 아 진짜요? 난 피했는데 분명히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어서와요 뚜루뚜 뚜루뚜 코리아 어 제가 한번 이케카이 입장 티켓을 드려야 될텐데 그렇지 이거지 자 요즘에 누가 보트로 사람을 칩니까 이케카이의 진정한 무기인 트럭으로 쳐야 어 여신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시든가도요 예 그러신 그러시든가요 도 도 도 도 도 자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갑니다 아르님 아르 씨 찬방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요 자 갑니다 자 일단 한 분 한 분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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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시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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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난 지금 중요하다고 난 지금 중요해요 이케카이에 보낼게 있는 아 진짜 시찬방 가자니까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끝나고 끝나고 헛 아 역시 한 번 끝내고 시찬방 오세요 역시 이거지 아 근데 이기진 못했네 아 아쉽다 그게 아쉬워 싹쓰리 해가지고 골씨나리가 이기는 그림이 그려져야 아주 좋은데 말이지 어 뭐라지 아 이게 이게 가장 최선적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아 오 방금 뭐가 날라왔는데 뭘까요 골씨나리 못잡죠 금강님은 골씨나리 못잡아요 맞죠 근데 오히려 저게 기회일 수 있어요 저거 아래쪽으로 공약하죠 어 어 야 누구야 누가 직통으로 맞았는데 그 그 지붕보단 아래쪽으로 있는게 맞을듯 금강님 자 과연 이거 다음에 무슨 게임을 할까 각도 맞춘 다음에 그거 보트에서 하면 그냥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잡죠 이거 이거 시간대 시간대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밀려 뭐야 깜짝이야 뭐야 나 왜 왜 빠진거야 난 어디가 앞이야 어 잠깐만요 이거 망했는데 저거 아래쪽 밀면 싹쓰리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저 위에 있는 사람 좀 죽이려고 싹쓰리 재밌겠다 아 여기구나 지금 웬만하면 저 위에 있는 사람만 생존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고시나리의 에임 이제 바로 칩방 절대 죽지 없습니다 예 죽습니다 예 절대 죽습니다 절대로 죽으십시오 예 절대 죽었습니다 예 죽는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저기에 있었으면 죽는 건 당연했어 어쩔 수 없었죠 뭔가 새로운 게임이 없을까 새로운 게임 새로운 게임이 뭐죠 커점나니라뇨 강아지님 어디에 그 이유는 컴플드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추님 말씀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오신님의 출석 체크하시면 출석 체크하실 부탁드리구요 여기서 이제 점프 점프 출첵 감사합니다 깨수 있어 원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데 즉 이 다음판 희생양은 엄지님 엄지님 아니 아니 저기 자꾸 엄지님이란 구네 랩랩님이십니다 응 지금 아래 다 뚫려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저기 있으면 못잡음 시시하구만 한 번만 더 치면 끝나요 응 이 게임은 끝났는데 이제 그냥 근데 사람은 죽을 수 있을 사람은 죽을 수 있을 테지만 같이 하려면은 고스나리를 아이디 추가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나리고스라고 있죠 나리고스를 친추하시면 제가 바로 시작해드립니다 그러면 나리고스가 하고 있는 게임을 바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랩랩님 여기 그냥 맷 아래가 파여있어요 이거는 로블럭스라는 게임입니다 아이고 점점 게임을 끝내주신다 누가 술래야 끝나겠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고스나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한 두 번만 더 치면 고스나리의 승리로 가나요 고스나리의 승리로 가나요 고스나리의 승리로 가나요 보였다 왜왜왜 고스나리 고스나리 조언arily 시행이 끝났네 아 내가 한번 걸려줘서 이색하 입장 티켓을 한번 드렸어야겠다 아쉽구만 압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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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골씨나리 아직 잘 알아봤지요? 그 그 그 금광님 생일빵 생일빵 아 우리 생일이세요? 아 금광님이요? 네네네 어 생일 축하해요 제가 드릴 건 없고 골씨나리 차랑 어떠십니까? 저도 안 가졌는데 네 아 일명 데시노트라고 하죠 골씨나리의 사랑을 받는 순간 심쿵으로 직사한다 왜 선이에요 데치님 물론 저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왼쪽으로 끝쪽 끝쪽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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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크 딥을 보내 버리셨구만 저기 엘리크 니면 시체가 나돌아 다니는구만 저기 엘리크 니면 시체가 나돌아 다니는구만 가비 아 저걸 안죽네 뭐야 우리 엄지님 에임 왜이래 엄지님 에임 싫어? 엄지님 에임 싫어? 어 너무 올라갔어요 속도 왜이래 타임 불명됩니다 이 흉탈출 넘버원 찍으십시오 몇 칸만 더 아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로블럭스를 스트리머랑 같이 하고 있는 어느 한 시청자 드 한 칸 그 스트리머에 대한 과도한 사랑을 받고 사망 엄지님 2칸 정도 아래로 이거 잘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아 친추 해주셔 어? 친추 했으면 제가 친구 추가하면 되는데 대찐님 아이디 한 번만 적어줘요 그 아이디로 그대로 이렇게 하는 친구 추가하면 되는데 나리고스 나리고스 네네네 어 우리 어 뭐야 나이스다 와아 정통을 맞았네 잔인해 잔인해 나이스 나이스라뇨 그래서 나 걸릴 때 되지 않았나 카메라맨 누군가요? 카메라님이 누구시지? 누구누구 알려주셨었는데 샘스타 정수이에 뭐가 나있어요 디스코드 닉네임 아니 트위치 닉네임 알려주시겠어요? 누군지 모르신다는 저 못잡아요 이거는 아유 벌써 한 분이 가셨구나 두 분이 가셨어요 두 분이 가셨어요 아 이런 하지만 고시나리는 가지 않아요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고시나리는 가지 않죠 무적입니다 고시나리는 무적이기 때문에 뭐 공격해 공격해 그 뭐냐 겁을 먹는 순간 이 게임 모든게 끝납니다 겁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슬레가 핵심인데요 그럴리가 무슨 핵? 개잘핵? 그건 내껀데? 슬레 저희 아 쏘드 딜러 아 쏘드 딜러님이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야 뒤통신 맞았어 방금 전에 튕겨오는거 뒤통신 맞아서 죽었어 아 저거 죽맞으면 멀리 떨어져요 나린 왜 나린이 개잘핵 진출하셨나요 바로 해드릴게요 했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진출했어요 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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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은 고스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스피머인가 조용히 하세요 두툼 두툼 아니 그 좋은 목소리를 되게 현냐만 쓰시는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엄지님은 또 나갔네 저 끌려가요 저롱 저롱 뭐야 엄지님 주무시러 가신다고요 아 이건 끌려간거 같아요 맞아요 잘가요 응 금방와요 어떡해 엄진이 때문에 죽었어 dit game 끝내실때 마음대로 하세요 아... z 오늘은 유입이 있나!? 오호야 야아 잘해봐요 뭐하는거에요 잘해봐요 우린 팀이라고 자 해봐요 오쇼이 오쇼이 제가 열심히 피해보겠습니다 제가 견문색 보여드릴게요 견문색 보여드릴게요 제가 견문색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문색을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저 ADO FA님은 누구시죠? 그 사람이라 했지않나 그 로스카프님 아하 어쩐지 저한테 제보해줄 수 있어서 알아봤죠 내가 로스카프님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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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떡상 가자 뭔소리야 응 점프강만 잘 자면 돼 여기는 캐릭터가 밟아지지가 않네 여기 밟아지지 여기 밟아지다 잘가요 이거 맞네 이게 바로 햄스터 방패 오오 이게 최후의 인류가 되는건가 햄스터 방패를 나이스 샷이 누구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선 선 선 선 나이스 아 나이스 굿샷 굿샷 아 진짜 우리 시츠가 두개가 남아있어 시츠만 두개나 나이스 샷이 저 스피드님은 가만히 계시네 흠 고시나리가 죽네 고시나리가 죽으면 안되는데 잠시만요 아니요 지금 오오 안죽었다 근데 왜 정말 사람 남았어요 파이팅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버티면 돼요 어 잘못했네 어 어 됐다 마지막이다 어 저기서 그냥 죽이시려나 금광님 이거 점프 잘해야되죠 아이고 떨어졌어 쯧쯧쯧 굿샷 내렸으면 이건 살아남았는데 선 선 선 선 선이 시급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색카이를 보내버릴 수 있는 수건의 주사님 자 스피드님은 누구겠지 스피드님은 누구겠지 스피드 코너 해도 되나요 나림님 네? 스피드 코너 해도 되나요 이분이 랩랩님이고 이분이 무슨 카습님? 카습하고 판다우트 그 판 네 일단 에이색카이 잠깐 미루겠습니다 그냥 다들 지금 트위치 네임 쳐주세요 트위치 네임 잘가세요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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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만 나만 살아남았네 오오오 햄스터 흐흐흐흫 잘가요 햄스터 나린님 나린님이 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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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내려가시는게 그리고 내가 갱스터 갱스터요? 갱스터네요 나임 나임 지렸다 와 너무 지렸어요 나린님 어? 아깝다 쟈킹스톨 나는야 방가방가 햄토리 어깔 오 슈샛다 슈샛다 고가 쓰모 고가 쓰모 저 고... 고스롸 고스... 고스 트롤 고스.. 고스트 라인트 아 저게 조준이 안되냐 총으로 조준했어야 했는데 역시 배틀그라운드에 그 뭐냐 안좋은 안좋은 기억은 총으로 했으면 안됐던거였죠 아싸 나린님한테 이겼다 아 그렇지마요 저한테 이겨봤자 병이 좋은거 없잖아 이겨봤자 좋은거는 자존심 나린님의 자존심 뭐야 한 분 먼저 돌아가셨는데 스피드님이 먼저 돌아가셨네 나린님 2번 1번 2번 1번 제 기준이 왼쪽이에요 햄스터 봐봐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님 오케이 엘링크님 3번 1번 1번 엘링크님 가야 잘가요 123버를 알려만 주시고 가실 엘링크님 사랑합니다 제가 위치 알려드립니다 나린님 2층 위에 있어 오케이 갑니다 어딜가요? 나 살았는데 어딜가요? 어딜간다는 얘기죠? 어딜간다는 얘기죠? 잠깐만 일단 한명 보낼수있다 한명 껴가지고 보낼수있다 어 사람갔다 와아 와아아아 두명이나 갔잖아 한명밖에 안갔는데 아 그래요? 고스너리밖에 안가죠 조용히 하세요 아 진짜 개치님이 살아계셨으면 안되는데 트위치 닉네임 이렇게 쳐주세요 지금 그냥 제 로블론사인이랑 트위치 닉네임이에요 같이 채팅을 하는 것부터 또 육성으로 같이 대화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그래서 디스코드에다가 하는거에요 별로 의미없어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서 디스코드 누가 또 들어오셨나요? 그냥 그러네 응 아닌데? 그대로인데? 판단님 들어오셨다 판단님 원래 들어가계시던데 오오오 아 저기안나요? 야 방금 고스나리급 컨트롤을 보여주는 우리 대찐님과 판단님 선선선선선 인정 글씨 그청이구만 선선선선선 여기에요 아니면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글씨 아니 보통 시청자는 스트리머를 닮고싶어 그러는데 여기는 막 막 스트리머나 닮으면은 막 바이러스 없는듯한 막 그런 말투를 하셔가지고 네 알키키 그시그청 아니 어제 처음오신구 저번주에 처음오신분 에헤이 그시그청이 형 칭찬 한바디 해줬는데 금세 못참고 죽으시면 어떡합니깐 들어 급발지 팔로우 63일째입니다 그 시나리 방송은 뭘 해도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공게임을 하겠습니다 더 미밉하죠 더 미밉 아니 그게 말고 공게임 사는거 야 이거 이거 대지님 야 직접 직접 못죽이면 끝난다 엥같이 고갈 아 아깝다 아 피디닉이 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기준비님이 피디니래요 어 잠시만 어 링크님이다 잠만요 저 채팅 좀 쓸게요 지금 다들 채팅 쓰세요 안 깔아봤는데 재밌나요 왜 재밌어요 이게 혼자 하면은 그닥인데 같이 하니까 더 재밌어요 해보세요 로블의 마력에 빠져들지도 몰라요 다들 그냥 트위팅 유엠을 안 써주시네 엣지 언더가 졌어요 어이고 내려오세요 안 내려갈거에요 나는 그 맨날에 맨날에 이렇게지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신이 내린 컨트롤 신네컨 신네컨 이게 바로 신이 내린 컨트롤 신네컨 고스나님 먼저 죽이죠 자 인간만패 들어가겠습니다 대찌님 어딨어 인간만패 가겠습니다 아 젠장 방패 역할도 못하고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저건 트위신이 한국으로 된거 좀 쳐주세요 안 쳐주시는 분들 뭐지 어허 뭐야 판다님 안돼 다행이다 나의 유일한 유일한 슈리드 판다님 판다님마저 죽으면 나는 슈리드가 없어지시네 그리고 저거 그 아까전에 그 버그로 한 번 쳐가지고 저렇게 된거거든요 아 저 거그러지 갔지 오오오 나이스 트레이 시도는 좋았습니다 시도는 좋았지만 그것하고 고치나리가 죽지나 뭐야 나 왜 죽었어 나 왜 죽었어 나 왜 죽었지 아 뭐 난 여깄는데 왜 저렇게 죽어있어 계속 난 여깄는데 난 여깄는데 난 여깄는데 계속 고통받고 있냐고 난 여깄단 말이야 난 여깄는데 airplane 오늘도 찍는 언박싯 아이고 그러면은 끝나는데 이게 끝났네 이겼네 오오오오NA 오오압 이야 골신하 grows 컨트롤 하지만 근데 뭐지 bisher이 못밟은거지 ingredients 그거 그 깔려가지구 그 어 나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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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찌님은 쉽지 눈 감고도 이기지 눈 감고 한 번 해보세요 아니 아니요 눈은 떠야죠 게임은 눈 뜨고 해야됩니다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나자고 어 화요일님 먼저 오세요 눈 감고 한다는 거 실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롤스파카프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선을 쓰셨잖아요 어 여의가 아닌데 그쵸 예의가 아니죠 그쵸 예의가 아니죠 고스 아래인가요 위인가요? 위요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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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 있는데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가 아니라 위 아래 위 위 위 위 아래 고스 맨 위에 2번 맨 위에 있어요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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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보기 전에 시체가 됐어 아 시체 보려고 했다가 아 시체됐어 아 다쳤다 악인 좀비는 어그로 봐봐 와 역시 좀비 어그로 역시 이게 케이 좀비인가 어 그러지마요 방송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가리면 어떡합니까 아아 여기 와서 여기로 와요 아윤님 왜 갑자기 영어 잘하는 척 해요? 영어 수업했어요 음 나쁘지 않구만 근데 막 다수는 말은 겁나 간단했죠 어 판단님 나의 수호천사 판단님 여기 있는 모든 악당들을 다 없애주세요 2번 버스부터 죽이는 거 재밌잖아요? 뭔 소리에요? 먼저 진짜 갈뻔했네 먼저 갈뻔했네 화요일님 막 들어오셨는데 봤죠 이게 바로 컨트롤 신이 내린 컨트롤 이게 바로 신네컨이다 이게 바로 신네컨 내가요 자 이게 바로 신네컨 어 뭐야 잠시만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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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니 자꾸 화면에 수시가 떠서 봤죠 이게 바로 신네컨 아주 좋아 오 이거 잘려 죽는다 와 아주 저 태양에 잘려 들어가가지고 야 끝났다 이거 밀면 끝난다 그 떨어지면 망해 뭐야 이거 봤죠 이거지 이거지 고시나리가 유일주 최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희망 아직 난 죽지 않는다 한 번 이건 아이고 끝났다 아직 죽지 않아요 네 고시나리 아직 죽지 않습니다 어 제발 죽어주세요 안 돼요 스트리머가 죽으면 여러분들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죽어서도 삽니다 준비가 되어서도 복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난 죽었지만 게임은 끝났다 어 게임 끝났죠 어머나 어머나 게임이 끝났네 밟을 수 있는데 안 밟아요 아니야 아니야 뭐야 안 밟.. 밟히는 거 같아 끝 아이고 한 번도 안 걸리네요 그러니까 한 번 걸렸으면 좋겠다 좀비님이 스피드님이 걸려라 안 걸리네 아이고 와 드디어 나왔다 내가 들어갔다 아 요인님이다 요인님이다 제일 먼저 죽을 거 같아 요인입니다 어디있어요 고스퍼블 그렇군요 럭히키 고스퍼블 합 컷이겠어요 아 심심하고 아 뭐야 뭐야 나 뭐야 나 날라갔어 나 뭐야 이거 나 이거 뭐야 저 뭐예요 저 봐요 이색카이 간다 저 뭐예요 저 뭐예요 저 뭐예요 저도 이색카이로 갔어요 우리 이색카이 뭐야 나 지금 뭐야 쓰러져 죽을 거예요 우리 다 아이 됐다 죽었다 드디어 жив 어 터졌다 야 오늘 쇼츠 나왔다 야 야 오늘 쇼츠 나왔어요 야 저건 되게 흔해요 아 흔혜요 이거 Answer마다 한 번씩은 당해요 저거 괜찮아요 흔해도 흔해도 울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명 남은 사람중에 한번 조일 거예요 어 죽었어요 다 춤 다 춤各eros кош shock 우리 다 튕겨서 나갔는데 여기 아 폭발은 예술이죠 폭발은 바크하츠다 개혜주처 바크하츠다 어디까지 날아가신거야? 저는 예술이다 안 보여요 지금 못했는지 안보여요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아 실례는 의문, 의무수겠네요 야 드디어 핵 금지? 근데 또 타워야 어? 핵 금지에요? 어? 핵 금지 없어요 왜? 써도 돼 왜? 써도 돼요 마음껏 써요 왜? 써도 돼요 관계없어요 볼티네드 핵 있어요 계좌 핵 계좌 핵 계좌 핵 계좌 핵 핵이 엄청 많아요 원래는 종일텐데 차라리아 뉴클리어 핵창이라 해야되나 뉴클리어가 핵 에헴 근데 다들 BPA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핵이 그 치트 핵이 아닙니다 그 치트 핵이 아니에요 치트 핵인줄? 뭐야 엘리크님 랩랭님 스티드님 두.. 세 분 돌아가셨어요 곧씨날에 아직 차라라만 있는데 지금 에이 이거 뭐 이러면 안되겠구만 치트 핵이 그 핵이 아니라 해폭탄의 핵입니다 맞아요 네 안되죠 당연히 응 곧씨되면 안되죠 헥헥헥 헥헥헥 곧씨되면 스트라이크 아 알겠지 아 알겠지 일단 뭐 뭐 엄지님도 아직 차가 안되구만 섹처 쓰면은 영구적으로 그냥 차단해야죠 저기 스피드님 도배나 하시지 마십시다 설마 뭐 어 천장이 사라졌어 어 어 뭐야 아 이런 대찐님 아 이거 꾸준히 안맞았네 꾸준히 안맞았네요 뭐라고요? 오오 아 오 그 아 이거 제가 핵이 쓴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죠 경강님 트리티드님은 뭐예요 무슨 일이 왜 여기 계셔 무슨 일이 왜 여기 계셔 잠깐만 아 인류 최후의 희망인데 이렇게 쉽게 죽어줘야 되겠습니까 트리티드님 뭡니까 인류 최후의 절망 아니고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발견해가지고 좀비가 된 여러분들을 제가 살려드리는게 제 역할입니다 아 죽었다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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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알고 있었어 죽은거 아 링크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피드님이요 스피드 스피드 아기조미님 아 안 알려줘 이 사람 말을 안해 그 디스코드에 올렸어요 디스코드에 카톡하고 디스코드 당장했는데 난 여기 난 여기 저도 날라갔어요 뭐가 날라가 뭐가 날라가 그냥 여기다가 치라고 했는데 아니 아까부터 제가 로블록스에다가 치라고 말을 했는데 도블록스에다가 로블록스에다가 진정한 로블록스로 로블록스에다가 날라가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날라갔어요 억울해요 저희 억울한 영혼을 풀어주실 착한 의인분 모습입니다 의인이 발음이 좀 어렵다 이런 이런 나쁜 이런 나쁜 스트리머한테 죽으라니 끝났네 여긴 로블를 여긴 로블를 최대한 쳐주세요 카톡이나 디스코드는 잘 안봐요 제가 카톡이랑 디스코드는 제가 카톡 디스코드는 알람을 다 꺼놔서 안보여 어..잠깐잠깐잠깐잠깐 아니 아니 왜 떨어진건데 아 아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어 아 아니요 아니요 판다님 턱걸이 하려다 실패했어요 아 젠장 이거 왜 자동으로 움직여 아랫도 받은거 같은데 됐어요 됐다 탄나님 안녕하세요 귀여운 이모티콘은 못봐요 오 멋있는데 이쁜데 위에서 최대한 버틴다 다른 포즈 취해줘봐요 요인념 잘했어요 비서 죽으면 이제 그냥 혼자 있을게요 이쁘다 아래쪽은 포기하고 위쪽 노린다 아래쪽은 포기하고 위쪽 노린다 이쁘다 살려줘 저 위에 있는 사람 누구요 잠깐만요 나린님 확인하면 누구인 나린님 죽었네 나린님 아카시아 폐작성 좀 뛰었어요 저기 위에 있는 요인님이 있구요 나머지는 다 아래 있어요 요인이 고시나리크 컨트롤 보여줘봐요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죽으면 되나요 이제 고시나리크 컨트롤 죽으면 돼요 이제 신네컨 나도 근데 저런 동작같은거 사볼까 난 로복스 남아있는데 죽으면 되나 이제 지금 판다님의 이것저것 애교를 보고 있습니다 폭산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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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말고 저거 말고 지금 판다님이 뜨시고 계시는 행동이에요 모션 갑자기 아래쪽을 누르시는데 이분 이건 무료에요 제가 지금 로복스가 180불 로복스 정도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는 아마 있어요 판다님을 아무런 방위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요인님 그거 위쪽으로요 너무 위에요 저건 왜 아무도 안죽어 뭐야 데려오셨잖아 로박을 하나 걸까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이고 내리신다 오W님이 누구셨더라 어 내리신다 잠깐만 너무 내렸는데 저거는 너무 내렸는데요 누구라고요 아니 아무도 안죽으면 어떡해 어 죽어야지 WOW님이 누구시라고요 자 좀 살려야 될 거 같은데 죽어요 죽어요 이건 그건 이제 고바스 된거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좀 더 올리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를 왜 삐윽 어 어 끝났다 니련 디스커넥티드 어 저 렌네네임님 렌네네임님 저만 살려주면 돼요 저만 살려주세요 자 제가 저도 살려주세요 뭐 왜 돌아가신 거예요 판다님 원한 4인방 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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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으아 어렵다 골스나리가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피해줘야죠 누구 게임에 튜팅관련해야지 에이 참 바이버 어 나 방금 뭐 봤지? 흐흫 아기준비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고스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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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잘가요 아 고시나리 분아 어 늑 먼저 죽으신 분들 뭡니까 아 기분 나쁘네 진짜 아 겁나 겁나 치사하다 겁나죠? 그쵸 고시나리 실내게 겁이 나야죠 누구죠 그게? 누구죠 그게? 자존심에 못했었어요 어허 아 인류의 최후의 희망이 된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구만 요 최악의 희망 최악이죠 어 잠깐만 1170번 감사합니다 좋아요 잘가요 인류의 최후의 희망 남았어요 예아 어 뭐야 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떻게 바로 죽냐 최후의 희망이 고맙습니다 큐큐 아 진짜 바로 죽냐? 오케이 좋아 오늘도 여러 용사님들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여신님들 아잇 지금 아잇 지금 세팅창 세팅창하고 있었는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잇 역사장 인류 최악의 희망자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인류 최악 최악이라니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겼다 이겼다 언제가 최각이 될 텐데 오케이 렛츠 고! 맞아 아니요 못 봤어요 여신님 오늘도 여러분 보낼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용사 부족인 시대 잘 가라! 한 명은 간다 한 명은 간다! 상대가 고스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 아 이겼다 이긴 건가요? 아직 몰라요 이겼다 이겼어요? 이러다가 사요나라 사요나라 되면 어떡하려고 오오 근데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사요나라 사요나라 하자 사요나라 하이고 사요나라 사요나라 어머나 사요나라 아주 좋아요 어? 자 이제 뭐 끝났죠 게임 네 게임 터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골씨나리가 에임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상이는 바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씨나리가의 게임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같이 알고 싶고 싶으면 나리고스 신청해주시면 바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스위치 고정된 그거 보세요 스위치 채팅창에 고정을 해놨어요 아이 수고하셨어요 우리 대진이 이렇게 놀리다가도 이렇게 골씨나리에게 도와주시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네 좋습니다 어 채팅 고정 해제해버릴 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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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트다 10비트부터 골씨나리의 에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에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최악이라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에임이 최강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어 무슨 에임은 인류 역사상 그리고 10비트부터 메시지가 뜹니다 5비트는 메시지 안 떠요 10비트부터 네 10비트부터예요 10비트부터 이건 안내를 해드려야 될 거 같은데 돈을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돈을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깜짝이야 아니 뭐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려고 하셨던 거 같은데 돈 1번 아니 너무 높아요 근데 맞아 낮춰요 또 금강림 너무 높아요 이거 맞아요 너무 높아요 금강림 에임이 골씨나리면 어떡합니 아니 에임이 어 그러면 안 되죠 어 잠깐 나 왜 떨어졌어? 나 왜 떨어졌어? 아니 선 치는 동안 왜 선 치는 동안 죽었어 와 뭐야 이거 나 왜 떨어졌어? 뭐야? 나 왜 떨어진 거야? 아 선을 선을 치면 돼 와 뭐야 이거 어 과연 꽁지즈님 가셨어 어 에헤헤헤헤헤 자 진짜 너 나 다 매일 매일 뭐하는 일이 되겠다 야 이걸로 사는 거 치어 돌아가셨어 와 무섭어 야 이거 무섭다 야 무섭어 대찌님 치였어요 baş아집사 이야 아 뭐 게임할 거 없나 이거 몇 판 더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오우 엄지님 저 1번에 있을게요 살려주세요 아 엄지님이시구나 그 대찌님부터 보내버리죠 예의장 같은 누가 공주이고 누가 옹주일지 한번 겨뤄보는건 어떻습니까 엄지고스님 살려주세요 3번 고스 3번 고스 2번 고스 1번 저보다 먼저 죽으면 고스나리 2래요 고스나리 보다 먼저 죽으면 고스나리 2래요 왜? 고스 1번에 고스 1번 오우 일단은 카메라맨님의 고스나리 2래 잡고 임기준 오른쪽이요 아니 자꾸 옆쪽으로 가운데로만 와 자꾸 얼쏘이 아 이정도 피해 줘야 그래도 2년짜리 스트리머로서 어 빛을 파워 엄지님 칭찬하고 있는 아 칭찬이래 자랑하고 있는데 죽이는게 어딨어요 방송을 모르시네 엄지님이 방송을 모르시네 저랑 호흡을 맞춘지 얼마나 됩니까 이제 공주 대 공주 대결이네 어 감자가 치웠어 이제 공주 대 공주 치웠어 공주 공주 대 공주 자 어느 공주가 더 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수나라 엄지 공주가 될 것인지 골수나라 대찌 공주가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다 사려도 돼요? 네 아 저 죽어도 돼요? 골수나라 엄지 골수나라 대찌 공주 그걸 하기 싫어요 왜 싫어요 좋으면 형 아니 진짜 싫은데? 저 죽어도 돼요? 저거 진심이다 저거 진심 싫다 그럼 죽은 어 죽었다 어 안 돼 저기서 대찌지하고 있으면 내가 오케이 그 사람 엉덩지지로 오케이 네 이거 몇판 더하고 한 세판만 더하고 다른 맵 할 생각이에요 뭐 뭐하지 저거 나도 디스토리얼 하고 싶다 싶다 뭔가 다 같이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거 없나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거요? 미니게임즈 이런 거 말고 미니게임즈 안 해봤긴 한데 미니게임즈 안 해봤긴 한데 같이 안 해봤는데 미니게임즈도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뭔가 뭔가 스펙터클한 게 필요해요 저한테 자극이 필요해요 저 칼부림 이런 그 그 그 미니게임즈에 그 칼부림 있거든요 근데 고를 수가 없잖아요 고를 수가 아쉽게도 고를 수는 있어요 돈 내고 아 진짜요? 아니 돈 내고 아 롤카프님 추천해주세요 어떤 게임 어 나 또 디스토리얼 아니야 추천하려면은 포인트 끼시면 돼요 눈 갑자기 빡게 마셔 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근데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어 어 저는 오늘 밥먹어서 저기 고기 먹어서 가요 잘 치워 죽이고 싶은가 본데 그냥 김강디 잘가요 와 와 죽을 뻔했네 와 김강디 잘가요 했다 아 생일빵 맞으셨네 생일빵 아 생일빵 맞아요 빵 중에 제일 맛있는 빵 생일빵 많이 드세요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어 실패했다 죽겠다, 죽었다, 죽겠다 죽겠다.. been designing 한도 엄청 다겠다 이걸 왜 달아 아이고 허미굿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치울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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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마이 프로캐스트 이프 나 코리안 아이 캐 스팩 엥글리쉬 어리로 선 선 선 선 선 왜 선이에요 빛으로 빛 쏘면 선 써도 뭐 충분하고 나머지 아이 앤 코리안 페이머스 스트리머 어 왓 더 헬 코리안 직장인 스트리머 다 죽었다 으아아아아 한병 한분 남았어 현재 시체가 저렇게 야 떨어진다 저렇게 왜에 진짜 시체 같다 FPS가 32밖에 안나와요 일단 로스카프님이 추천해주신 게임이 뭐에요? 네? 포인트를 끼셨는데 뭘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어 이베이드? 아직 아 뭐야 나왔구나 백지님이면 뭐 안심하고 플레이 됩니다 백지공주를 위하여 저는 혼자 죽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끼신 분한테 먼저 권한이 있기때문에 금강님은 잠시 네? 네 쟁가하고 있어요 그 저 이름이 그거요 지금 대찐님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요 죽여주세요 죽여줘요 근데 게임 이름이 에바 에반데가 뭐에요? 그 에바가 그 에바가 맞나요? 에바데 에바데가 아니라 아까 전에 그 그 아니까 네 첫ine 우 A 우왕 이거 보면 안 돼. 완전 반하셨나봐요. 표정이.. 표정이.. 죽고 왔어요. 아 나.. 판단님 왜 갈까요? 여길.. 대꽁지.. 어? 대꽁지죠. 한 개로 대꽁지주님이요? 어. 어 판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네리 에이크림입니다. 가만 안 돼. 가만 디스트로이어가 안 되고 있어. 누굽니까? 판단님. 판단님이면 슈워천샷 판단님이나나? 반만.. 체형인데? 우리.. 우리 어떻게 살았나봐. 짱이에요. 왜? 음.. 나쁘지 않구멘. 어.. 좀 두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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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들렸는데? 달달달달.. 여기서 떨어지는건 3류다. 여기서 버티는건 1류다. 그러므로 나는 고스네리 버틴다. 나는 1류였다. 최대한 위에서 버티기. 고스네리 떡상 가자! 아.. 아.. 로코.. 오피.. 오피.. 무슨 게임인거 아니야? 그.. 카드게임.. 그.. 저번에 했던 카드게임.. 아이고 깔렸어! 아.. 뭐야.. 또 깔렸어.. 죽어서 또 깔렸어.. 아이고.. 아.. 아.. 진짜.. 게임추천받느냐? 그래요.. 게임추천받느냐고.. 내가.. 카드게임유? 카드게임? 카드게임? 카드게임이라고 그.. 예전에.. 그.. 전에 했던 게임이거든요. 그.. 운우라고.. 운우? 아 운우면 또 머리쓰는건 또 골씨나리지. 아 운우 재밌겠다. 예.. 머리쓰는건 또 골씨나리 전문이죠. 골씨나리가 피지컬은 딸려도 머리는 좋거든. 그쵸? 그게 누구죠? 목소리 좋은 존자의 화유인님 저를 죽여주세요 자 대찌님 여기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얼른 죽여봐요 빨리 그쵸 거기에요 던져요 근데 존자인건 어떻게 알아요? 얼공이 했어요? 얼공했다고요? 연락드도 했어요 했어요 저 영상 남아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뭐 개인 파이버시장 안 보내줘도 되긴 하는데 얼공을 하셨다니 근데 잘생기고 얼공을 하셨다니 아 그쵸 글씨 글청이니까 잘생긴건 맞는데 갑자기 기분이 맞아요 교수님은 어이시죠? 교수님이요? 일단 위를 무너트리면 죽지 않을까요? 네 계속 무너트렸어요 오 아 살짝 신축분했습니다 바로 친구 추가 드리겠습니다 어라? 수락 자 바로 레디어스크 뭔가 빠르게 할거에요 아시겠죠? 어차피 죽었으니까 어차피 죽을 예정이니까 한마디만 하고 계신다 목소리 좋은 존잘 화요일님 저를 죽여주세요 존잘이라고 하니까 어? 그시그청이구만 응 맞아 뭘 하면 그시그청이죠 그냥 곧씨나리한테 플러시가 되는건 무조건 그시그청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실래요? 자존심이 왜 상해요 어? 여러분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어라? 왜 살았지? 뭔가 날라갑니다 아오케이 어라? 왜 자꾸 가리는거야 어라? 어 대치님이면은 치어 죽어야 제맛인데 뭔가 아래쪽에 계시네 예 어 낮아요 아 너무 낮다 괜찮아 시간은 많아 시간은 많아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거 남.. 낮은 거 같은데 아으으으 진짜 방해되네 무싱놈 구경을 못하겠네 뭐가 방해되는데요 자꾸 구경오는데 옆에 여기 호날주가 괴롭혀요 옛날에 도요? 너무 높아요 요이님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높아요? 예 속도를 350으로 해서 그런가봐요 아 총같이 하려고 예? 어 됐어요 됐어요 요이님 각도 맞아 이제 각도 맞아 아이고 이리라 이제 다른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주시죠 롤스카프님 오죠? 아까? 롤 롤코였던거 같은데 롤 이름이 그 이름이 이베이드 이걸 롤코오피셜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는데 이베이드도 있고 이베저 이거구나 롤코오피셜 저게 뭐고 자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잘못 들어갔어 호천수제 선 선 선 맞춤 설정 올려놓고 잠깐만 잘못 들어갔어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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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는 로코오피셜 최대 50명? 알려줘요 렉블러 반은 한 최대 10명까지에요 롤코오피셜 과연 무슨 게임일까요? 플레이 게임 팀이 있네 솔로로 가야지 크리티 저기 저기 윈수가 심상치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러네 하신분들이 계시네 오리지널 나리님 솔로로 한 다음에 크레이티 눌러서 방 하면 돼요 아 크레이지 눌러서 이거 팀전도 가능하네 잠깐만 로블록스 다시 들어가야되는데 나리님 어딜 들어갔어요 지금 크레이지 솔로로 해서 크레이지 아이 그 오리지널 가시는거 아니에요? 그니까 오리지널 아니었어요? 저도 오리지널인줄 알고 처음에 오리지널 선택했다 크레이지가 나와 그냥 하실거면 그냥 나놓은거 하시면 돼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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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스 쥬스 선택했어요 1라운드 100포인트 이거는 그대로 가면 돼요? 졸라요 들어와요 여섯명까지 여섯명 일곱명 여덟명 아홉명 여섯명까지 가능하세요 10명까지 10명 들어와요 빨리 어차피 여러분들은 고시나리에 지내에 따라하지 못하겠지만 여섯명까지 나빠지네요 하리는 모르는데 딱 10명이다 저도 이거 할지 몰라요 유희님 언제와요 유희님 언제와요 고시만 노리죠 뭔 소리 하시는거예요 선착순이네 strategic 근데 딱 10명 아닌가요 지금 아니네 어 11명인데? 어 과연? 어 과연? 허니군이란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 허니군님이 허니군님 네 허니군님이 허니군님 과연 허니군님이 먼저 들어올까요? 과연 과연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과연 누가 먼저 들어올까요? 절대 기대가 되지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이기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워싹에 나린님 못 이겨 특히 나린님은 즐거기 때문에 도시나리한테 지구집이 되셨으면은 기다리세요 아니 근데 화요인님은 렉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고 님들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화요인님은 렉 때문에 못 들어가고 저 사람은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과 쩐다 화요인님은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진짜 쩐다 이거 나가셨다 화요인님 나가셨어요 허니군님 한분은 과연 누가 채워질까 그 클레이 누르신 다음에 솔로 누르시고 그 크레이트 옆에 있는 거 누르신 다음에 나린님 방 클릭하셔서 조인 누르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못 갈 것 같아 아 디스코드 어 들어오셨다 시작합니다 크레임이 미쳤어요 스타트 솔로 솔로가 약간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네 야 10명 야 이거 좋다 개인정 개인정 야 그냥 이거 보니까 시작해 운호다 운호네요 운호 잠시만 세팅 그거 안내하고 있었어요 고스님 어 잠만 지금 나린님 옆에 계신 분은 금강님이랑 레넨님이에요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나 오케오케 확인 이제 확인 이제 확인 카드 다 버리면 되는구만 금강님 금강님이 공격해야돼 저 카드가 없어요 3프레임이 안나와요 카드가 없어요 뺏기는 카드가 없어요 아 이렇게 뽑아야되는구나 어? 이벤트 물심 이벤트야 고스님 나린한테 이벤트 해주실거에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뭘까나 어떤걸로 이벤트로 하니 아 됐다 아 그래서 왜 30프레임까지도 안나오는거지 CPU는 과부하 뜨고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금진거 아시죠? 네 아시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전 안들어갔으니 전 안들어갔으니까 저는 보겠습니다 고스님은 빨간색 빨간색 3개랑 초록색 3개랑 노란색 하나를 가지고 계셔 근데 솔직히 이거 알아도 딱히 뭐 그게 있나 뭐야 이게 딱히 어떻게 맞으실건데 재빨리 재빨리 해야되거든요 그거? 뭐 어떻게 내는거에요? 그 카드 그 색깔 맞는거 아니면 숫자 맞는거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걸 어떻게 내는거에요? 그거 클릭하셔야죠 카드를 아주 예쁘게 클릭하면 자동 내주는거 맞잖아요 근데 왜 안내셔냐고 오바스로 해서 애beiter 고스님 공격해 해야지 고스 어디있어 나 내가 여기저다 넘겨야겠다 뭘 넘겨요 어엉 넘기지마요 어엉 ок 어 어어 개쩍 뺐어! 개쩍 뺐어!! 여러분 이거 허니군님 공격해야하거든요? 아니 공격을 하고싶은데 제 차례가 안와요 그 옆에 그 닉 옆에 호나저도 공격해야해요 쯧쯧쯧 대찌님 그게 인생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야 색깔 좀 바꿔봐요 이거 대찌님이 허니군인줄 공격해야되네 대찌님 화이팅 어.. 아니 뭐야 뭐고있는데? 뭐야 나.. 나.. 내 거 있는.. 야 색깔을 바꿔시다니 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색깔 바꿔 색깔 바꿔 색깔 바꿔 우와 판더님 카드 많이 먹는다 와 판더님 나 다 썼다 어 공격카드 있으면 공격카드 내면은? 공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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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들 왜들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흥분하시면 아니대요 아니 왜 또 아 아니 나도 카드 내고 싶어요 대찌님 잘가요 사요나라 굿바이 엘링클이 받는다 카드 받는다 보구... 음.. 어.. 아무튼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꺼 엘링클이 많이 드셨네 나는 또 넘겨지고 데미네이팀도 살짝 견제해야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우노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갈증님, 허니군님 공격해야 돼요. 오, 노. 설마 아직도 카드 못 내웨고 계신가요? 아, 설마. 왜 순서를 바꾸는 거야? 순서를 바꿨죠. 자, 일단은 넘겨졌고요. 어, 남자가? 잠깐만. 설마 이거는 국수인가요? 나쁘지 않, 크맨! 넘았다 갈 수 없다. 화이팅. 열차. 아, 나 내장이 더 있단 뜻이구나, 이게.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깜짝이야, 놀렸네. 저기... 총 카드수. 대찐이 카드 먹는다. 왜, 나도 저렇게... 대찐이 카드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도 규칙이 아니거든요. 루미크루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긴 한데. 근데 이거 카드 원래 중복으로 해서 낼 수 있지 않나? 왜 안 되지, 여긴? 어, 그 소폴 사리님의 규칙 그 설정 바꾸셔야 돼요, 그거. 아... 야, 가니까보니까. 지옥마다 규칙이 달라. 이거 근데 이거 운호가 지옥마다 규칙이 달라. 중복끼리 낼 수 있는 팀이 있어. 룰이 있고 안 되는... 그 사리님의 규칙을 설정하... 우리는 그런 룰 없었어요. 우리 운호는 중복에서 못 냈어. 저희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런 룰 있었어요. 왜 있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저 규칙 몰라요. 그냥 있으면 한 방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 낼 게 없네, 못 내고 있어. 아, 낼 게 없어. 이것은 없어요. 플레이 드론 컬. 야, 이걸 끝낸다고? 자, 몇 등일까요? 야, 엄지 님이 꼴등이고. 네. 배치 님하고 뭐... 예, 아이고. 골슨 님이 몇 등이에요? 골슨 님이 어디 있어? 이거 게임성이 약간 엉망이에요. 그냥 진짜 운호하는 게 낫을 것 같은데. 야, 골슨 님은 뭐... 나이 님이 지금 운호하면 안 되나요? 지금 게임성이 엉망이에요, 지금. 오리지널. 게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좀 넘어가고. 이거 다 넣어버릴까? 오리지널인데 이건 뭐예요? 아,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짝 운호. 그게 운호 닮는 거. 나이 님, 그냥 운호하면 안 될까요, 진짜로? 운호? 일단... 운호 정지호가... 이게 운호 아니에요? 운호가 정지호가... 그게 원래 운호 이름만 바뀐 거예요. 한 번 더 해봐요. 제가 못 해봐서. 일단은 대치 님이 거의 공격을 못 했잖아요. 다른 게 있는지 보자. 없잖아, 다른 거는. 나린 님, 방 만드는 법은 아시죠, 이제? 네, 알아요. 제발 좀 빨리. 원라운드. 그래서 룰을 정할 수 있어요. 스타팅 카드. 다섯 개. 그냥 원라운드 하고 스타팅 카드 카운트. 이건... 이건 뭐지? 점프 인도 있네. 블록스에 있군요. anything, 스테킹 그거 누르시면 아주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누르면 되는데요? 그게 그 카드, 그 다음 사람 카드 매김에 매겨줄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있어야지, 그거 카드가 쌓이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지,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건 없어도 되잖아요. 일단 해봐요. 일단 해봐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볼게요. 아까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자, 얼른 들어오세요. 자, 랄미님은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오, 하얀님 들어오셨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못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 쇼윙, 레츠 고. 10명인데, 지금? 판다님 못 들어왔어, 판다님. 아, 판다님? 이런, 나의 투어 철저 판다님이 못 들어오시다니. 어, 금강님이랑... 왜 또 허리곤님이래요, 귀여워. 제 옆에는 금강님하고... 링크님! 아, 진짜. 대치님이 있어야 제 공격을 하는데, 아쉽다. 제발. 아, 차린이 제 옆에 옆에예요. 야, 여덟 개란 말이야, 그거? 선택 잘해야 된다. 아니, 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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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뭐... 없다. 카드가 그, 거기 나왔어요. 저희는 이걸 엇가라 부르기로 했어요. 비. 야, 많이 드신다. 형님, 자고하세요. 야, 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한 개 더, 한 개 더,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금지. 레츠님 공격해요, 이제. 드렸어요. 할 게 없는데요, 저 카드는? 저 색깔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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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색깔은 할 게 없어요. 그럼 제가 공격을 해드릴까요? 음... 오, 살았어. 아... ㅋㅋㅋㅋㅋ 잠깐, 고슨이 카드가 3개밖에 없네. 이거 게임 너무 일찍 끝내기 싫은데. 아, 카드 섞인다. 이거 근데 우노 누르는 거 있어요, 버튼? 없는 거 같아요. 버튼이 있어요. 그... 오른쪽,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그... 뭐... 버튼이 딱 나오거든요. 그 수명... 디코의 롤스카프. 아, 디코! 자, 대찌님! 사연하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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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허니그님. 저기, 건너뛰기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난 나리님이랑 마주판이라. 에이... 랩랩님. 그... 공격하고 계세요? 저, 저 빨간색을 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나리님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야, 모리 많이 먹어졌더라. 개차를 보면 좀 말해주세요. 저 딛고 이것 좀 하고 있을게요. 네. 에이... 야... 무섭다. 이 사람도 무섭다. 몇 개야? 11개야. 우와! 진짜 매력인다. 오, 나는 11개. 못 쩐다. 야, 한 방이네. 이거 한 방이 있네. 와... 쩐다, 이거. 그치? 아니, 잠시만. 아... 아... 어... 아...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아... 자... 많이 먹으면은 고치네가 위험한데.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두 당밖에 없네. 근데 노란색을 주신다면은 제가 저 사람한테 카드를 내줘 드리겠습니다. 그 나리고 싶은데... 오히려 좋은데? 노란색을... 네.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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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롤스카프님 트위치 아이디랑 여기 적어주신 아이디랑 좀 다른데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원래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었는데 디스코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진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 그 도배 사건 때문에 진짜. 에휴... 그 롤스카프님 그 트위치 닉네임 옆에 뜨는 영어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주셔야 하는 거지. 그... 딴 거를 적어... 아니... 왜? 뭐야? 왜? 낼 수 있는데... 음. 음. 나쁘지 않구만. 나쁘지 않구만. 나쁘지 않구만. 아... 아... 자, 그냥 넘어가시고. 수두룩한 카드... 사람을 좀... 약간... 시급하게 해야지. 야... 카드가 더 커졌는데? 더... 카드가 더 커졌는데? 오.. 어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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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크님 카드는 한 장 남았다. 어피셜? 린크님 카드는 한 장 남았다. 어피셜? 나는... 저희 그냥 금등장 하신거에요 아 저희 끝난거에요? 네 끝났어요 왜 끝난거에요? 아니 안끝났어요 근데 저 사람이 카드, 카드 이제 저거 하면 끝나거든요 야 좋아요 좋아요 내 차례인가요? 7, 2, 1 금강님 무슨 색깔? 무슨 색깔? 금강님 무슨 색깔? 아이고 아 나 무슨 금강님 너무 좋아 우와 금강님한테 아주 억하심정이 있었구나 난 지금 쳐졌다 미안해요 차례인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나 너무 힘들었는데요 아 드디어 닌지 나 드디어 아 이거 카드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네 카드가 다들 많으신대 내 카드가 많으면 원래 지는 거거든요 카드가 많아서 얘기는... 근데 지금 제가 막을 위기에요 더럿 나 카드 완전 이렇게 먹었어 저보단 더럿이잖아요 아님 저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죠 대신 현택균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나 뭐야? 나 현택도 안되고 뭐 안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고맙쓰고 아님 근데 저 닌젠도 고쳤어요 오 축하 축하 와 진짜 길고 와 드디어 고쳤어 근데 미리 포온너도 깔아놨어요 아 진짜요? 아우 내기 하하 할머니 왜 더 고쳤어요? 목소리 다? 아네 뭐 찍은 나님 나님 네네네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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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온너때 더 인생도 먹겠습니다 이제 모바일로 하는거니 이제 안되겠어요 어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잘가연 내가 잘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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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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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순서 좀 바꿔주실 분? 순서 바꿔주시면은 먹일 수 있거든요 하하하하 먹이 먹일 수 있다 고치나리를 먹일 수 있다고요? 거짓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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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르면 해볼게요 나 이거 재밌는데? 나 공격카드가 없는데? 다행이네 공격카드 없어서 아니 카드가 16개 오오 다행다행 오오 오 잠깐만 여러분 순서 바꾸지 말아주세요 제가 좀 먹일거거든요 아 진짜요? 오케이 어 어 절마 설마 어 대무 좋네 자 잠깐만 포아이드 요청 들어왔어요 포아이드 포아하러 가야돼 대찌님 바로 공격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오 나이스 맞죠? 이게 바로 공격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성공했네 성공해가지고 카드 많이 안넣었네 아니 근데 카드 왜 이렇게 많이 안먹었지? 그 뭐 선택하는거를 성공했어요 알았어 나린님이 설정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런거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저 잘못한거 없어요 그 애니틴 스택 스택 말고 그냥 스택도 넣었어야 돼요 그거 그런가? 고맙쓰보 근데 어떻게 제 카드도 알고있죠? 내가 방풀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라 어라 설정 설정 말하는거 아니에요? 어라 설정 말하는거 아니냐구요 마치 제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듯이 응 에? 근데 근데 어떤 아니 금괄님? 정 모르겠어요 저 지금 정신줄 넣었어요 이게 바로 흔드는거죠 이게 바로 정신줄 흔들기 이게 바로 능지 이게 바로 브레임 야 게임이 안끝나겠는데 이 정도면 아니 근데 금괄카드 몇개 남았는지 안보여 아니 근데 금괄카드 몇개 남았는지 안보여 동괄님 카드 15개 남았어요 아하 허니군님은 안보여다 허니군님은 2개 링크님은 3개 알죠 제 옆에분들 왜이래요 참! 그러게요 또 드시는거 아니죠? 설마 그 많은 카드중에 이걸 없다고? 설마 모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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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아니 저런 저런 그럼 드세요 네 어 그래 왜 카드가 뭐야 하하하하 배찐님 뭐하는거에요 도대체 배찐님 뭐하는거에요 진짜 아 이거 나린님의 트롤이였어 아 카드 매길수 있었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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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포화씨 인기쩍 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드시면 안되지 끝났다 이거 어 아니네? 멍냥이다 아필 바꾸는게 없어 포화씨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잠깐만 잠깐만 엄지님도 공격할 수 있잖아 따지보면은 저 공격할 카드가 없어요 이런 그 많은 카드 중에 공격 카드가 없다니 유인님 공격! 유인님 공격! 다른 색깔입니다 다른 색깔 아니 나 아이고 아이고 ㅋㅋㅋㅋㅋㅋ 점장의 큰 칼첨 탔고 오- 카드 케이 헤로님 빨간색이래 빨간색 아휴 Catholic 아니!!! 빨간색을 줬는데 공격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됐째넘 대빨집어 보스님? 보스님? 네! 방패 못하니까 어째 못하네 뭐를 보스님 선 치고 싶었는데 보스님 멈춰있거든요 아 이거 멀티플레이어도 너무 힘들어 아 몰라 그냥 죽을래 보스님 순서를 바꿔 보스님 멀티플레이 너무 힘들어 야 근데 언제 끝나요? 야 이것만으로도 한 2시간 가겠는데? 그러니까요 나 왜 자꾸 기회가 넘어가는데 엘링크님 공격하자 잠깐만 살려줘 어 마이스 고바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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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수건이 젠자 남자한테 고바스보 소리 들었다 고바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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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한테리 저 계속 금지 다 빠진거 아니죠? 음 금강림 낼 카드가 없는건가? 아니 왜? 어째서 이걸 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어디있어요 야 근데 엘링크님을 없애야되는데 3, 2, 1 표시같았거든요 그거 카드병 만들자 진짜 끝났네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 진짜 몇등이지나 아 5등이나 2등 했네 그래도 2등이네요 다음이네 봤어 이기진 못해도 네 2등 2등짜리 인생 한판 더 한판 더 재밌구만 근데 너무 오래걸린다 이거 이거 아니 어떻게 그냥 딱 4가 나오냐 좋아요 딱 좋았어 이거 오케이 딱 이 나리님 옆에 있는거 옆에 있는거 아니 오오오오 아이고 왜왜왜왜왜 봐봐 잠깐 딴거 하는데 응 내가 왔다 뭐 딴거 할거에요? 아니 나리님 그거 아까 설명 못들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쇼킹도 추가해야 된다니까 아 못들었어요 다시 다시 만들께용 다시 만들께용 다시 만들께용 고박쓰고 고박쓰고 이래놓고 이제 다음 못들어오는 사람들을 이 다음에 왼쪽고 오른쪽고 이거 얘기하는거에요? 어차피 10명이에요 어차피 10명이에요 이거 얘기하는거에요? 스테이킹을 눌러봐요 그러면 이거 맞죠? 다른거 더 추가할거 없죠? 빠르게 바늘 만들어 근데 애니킹 스테이킹이 맞는거 같은데? 어 어 이제 저거는 그걸 못써요 이제 연속으로 할 때 이번에도 쟤 못만든거 같은데? 그냥 두개 다 활성화를 못하는거 같아요 두개 다 활성화를 못하는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자 과연 두 분은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꺼가 맞는거 같은데? 왜요? 왜요? 방이 안뜯는데? 방이 안뜯는데? 방이 안뜯는데? 방이 안뜯는데? 두명은 비는데? 얼른 들어와요 뭐하는거에요 지금 교인님 언제 들어오셔요? 방이 안보여요 방이 안보여요 빨리 나갔다가 들어와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안들어오시는 분이 한 명 더 있는데 피데이 피로 시작하는 분 배 만들기 어 나가셨어 딱히 추천하자면 배 만들기? 뭐 만들어 만들고 시간걸리는건 안돼요 즉흥적으로 할수있는 게임이어야됩니다 그러면 포인트 반환해드릴게요 맞아 포인트 반환해드릴게요 아니면 다른거 추천하셔도 되고 이번파 끝나고는 다른게임 할거니깐 아니면 반환해드릴까요? 예 피제이니님만 들어오신대요 피제이니님 아니 갑자기 포화전을 하자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거야 이 사람만 진짜 아 시작하고싶다 누가 누가 그래요? 누가 하자 그래요? 네? 그 딴 외국분이 아 그럼 받지 않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네? 뭘 하자는거야? 계속 초대를 보내는걸 어떻게 해요? 그거 안하면 안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 안들어왔었는지 그래서 지금 나감 본다 본다 나 또 왜 포인트 쓴게 안좋아 어 들어오셨다 시작합니다 좋아 왔어 시작합시다 렛츠고 아 이겨보자 어 뭐 옆에 링크님이다 옆에 렛렛님하고 허니군님 계시네요 옆에 오늘 생일이신 분이다 어 얍 얍 시작부터 허니군님 못내고 샷 가보자고 어 갑시다 뭐야 가볍게 갑 어 튕겨 튕기셨어 회전은 안되는구만 어른 가보자고 꽤 많이 튕겼대요 어 롤 보시구나 그래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hmm 갑옹 야 엄지님 맛있게 먹으셨네 어 oy 어딘 airline 함진 엄지님 엠 smartphones tens 아니 왜 그걸 바꿔요 에랄 O ... 아오 내 귀 아... 이번엔 아까 전보다 그렇게 대박으로 터지진 않네 귀가 좀 많이 아프다 정글서 동기님 말값 껐어요 내가 이제 팔아 잠깐만 저기요? 잠깐만 사유이 님 왜 higher 먹어 금광님도 더 먹고 동기 님의 텐션이 너무 억캔이라 힘들어지고 야, 복시나리를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이구만. 저기, 님들끼리 서로 주고받지 말아주실래요? 엘레. 뭐할까나. 버니군이 잘가요! 버니군이 잘가요! 빠이빠이빠이! 가득해요! 조금 많이 돌아가야 돼요. 어? 어이, 본 뭐? 많이 돌아가야죠. 맞죠? 이거 락쿠! 이거 락쿠! 오피셜? 어, 잘하네. 봇이 왜 잘함? 우리 봇한테 지는 거 아니겠죠? 설마... 예, 저기요, 링크님? 예, 링크님? 근데 그... 내가 봇을 봤는데 그 봇이 한... 그 플레이어보다 한 100배는 잘해요. 아, 그래요? 예. 봇이 겁나 퍽퍽해요. 아니, 저기도 봇 됐는데? 누가 봇 뺀게? 어, 누군가 들어오셨다. 아, 저쪽도 못됐어. 터진네요. 아니, 이거 어떻게 울리는 거야? 아, 옆에 살짝 나온다. 아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 툴라는 게 뭔지? 옆에 빨간색 버튼 살짝 떠요. 카드, 이... 카드 두 개가... 두 개가 나오기 전에 그... 아니, 경강님... 그거를 먼저... 봇 봐, 끝났네. 내가 경강님 마이크 소리를 낀 거라고, 이 사람아. 게임이 터진 거 아니야? 경강님을 한다, 동기님. 마이크를 낀 게 아니에요, 동기님. 동기님. 아, 뭐야, 엄청... 아휴... 난 넘어갔는데? 아우... 아우... 아우, 깜짝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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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깜짝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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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안 넘어가요? 지금 동기님이 안 내고 있음. 아우... 아우... 뭐, 언제까지 해주세요. 왜? 민당! 아우... 아우... 대찌님 못 내게 해야지? 동태님? 어우, 잠깐만. 여기요? 대찌님 안 내게 하기 전략 성공인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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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꿔줘. 이 색깔 그대로 좀 유지해주면 안 돼요? 저도... 반영되는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바꿔줘. 아이, 저는 수사 못 봐도 괜찮아요. 아, 맞나? 어? 저한테는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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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그럴 때... 아... 아우, 열 개요. 와... 야, 금강님! 역시 생일빵. 인자 팀 망하셨는디? 망했죠. 아이, 그러고서는... 어... 네, 뭐야. 슈... 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흣. gim강님 짐 마셨고... 빙강님! 순서 바꿔줘서 고마워요. 뭐야, 또 로봇이 되었어. 너무 전에 로봇이 밖에 없어. 아... 음지님이 나갔는데? 아... 아닌데? 아는데 옹지님 아닌데? 저 누구야? 봇 봇 봇 봇 봇이 되셨어 저 옆에 봇 그 있잖아요 왼편에 봇이라고 표시 있잖아요 어 금강님 들어오셨다 햄빛이니 고아 안녕하세요 근데 아까부터 저 바로 고마 때려버리기 금강님 뭐 밖에서 뭐 봐요? 금강님 아까부터 뭔가 뒤에서 뭔가 이상한 속까지 아아 야 큰일날뻔했다 오 나린이 한장이야 저 한장이죠 보스 한장이야 보스 죽이자 여러분은 고박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축하해주세요 나린이 근데 한 분 1등 해가지고 상관은 이 보사 이 보사 이 더러운 보사 어차피 저랑 랩랩님은 한 번씩 1등 했거든요? 그렇구만 나도 1등 못해 계속 억가당해 뭐야 왜 대친님 카드를 많이 먹어서 이기는게 아니라고 안돼 핑크색 안돼 라레님한테 못내기 하기 위한 전략 맞아요 돈 내게 해야 돼요 바꿔요 승서 바꿔요 오 멋있는데 요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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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많으시네 아주 카드를 과하게 많이 드시는데 저 백키 저 백키 진짜 백키 1섬? 아뇨 아 경력 1섬 진짜 아 경력 1섬 진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와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 나 카드 그만 좀 줘라 난 카드 그만 줘 제발 니 보사 음치님 많이 먹으시는데 음치님 되게 맛있게 먹으시는데 저기 저기 카드 수가 왜 될까 만약 10, 10이 14인데 이 분들은 저기 그 카드를 많이 먹으면 이기는 줄 알고 있어요 저기요 금강님 아싸 그렇지만 공격 카드가 없는걸 그렇지만 이분들이 색깔을 안 바꿔주는걸 색깔 바꿔요 거스 초록색깔로 바꿨다 아니 이거 초록색깔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과연 초록색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하냐 딥롯이지만 네 나이스 네 나이스 3층 동안 못 잡았다 그래서 차라리 WW님 이겨라 뭔소리에요 W가 하난데 왜 WW님이에요 아 그 노란색으로 바꿔드리면 제가 바꿔드립니다 오케이 나이스 일단 나리님 마지막에 남은 한장이 초록색인거 같거든요 일단 초록색 못내기 해야됨 일단 초록색은 안돼 네 아니 검은색 그냥 검은색 있으면 안돼요 네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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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판은 내가 이겼다 이거는 어패스오 아니 저게 더 위험한데 엘린크님 위험한데 어패스오 잘 먹고 갑니다 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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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싸 1등 한번 했다 재밌긴 한데 오케이 그 다음 무슨 게임 할까요? 허니군님 포인트 반환해 드릴까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엄지님 엄지님 그거 나리님 나리님 그 30가스 쿠폰 쓰셨어요? 준비고 아 맞아요 30가스 쿠폰 쓰셨어요? 뭔데요 그게? 그거 쿠폰 3개가 나왔는데 하나당 10가스 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따 찍으면 되지 뭐 안녕하세요 고수네입니다 팔로우와서 우수네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어요 유튜브에 구독 한 번씩 들어가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은 같이 게임하고 싶으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마니님 뭐하실거에요? 음 지금 고민중이에요 안했던거 해봐봐야 되는데 어 응 응 폰 폰 폰 가브라가 나라 안녕하시라우 응 길방님 뭐 봐요? 아 계정 터져서 그럼 원래 아이디가 뭡니까? 남자 목소리가요? 색상숨바꼭질은 뭘까? 색상숨바꼭질이라는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색상숨바꼭질 한번 해보자 그럼 한번 해봐요 뭔 게임인지만 봅시다 돈 필요하구나 퍼니군님이 이베이드도 추천하셨어요 어떤거요? 이베이드 컬러 하이댄셋 색상숨바꼭질 컬러 하이댄셋 오 숨바꼭질이거든요 들어가야되는데 약간 들어가야되는데 역시 노래는 클래식이지 잠깐만 다시 쓰레기 나왔어 쓸네..저만..저만 아니면 됩니다 쓸네가 나만 아니면돼 난 씁고싶어 제발 이러면 꼭 내가 걸리더라고 절대 걸리면 안돼 난 술래가 아냐 난 술래가 아냐 술래가 아닐길 빕니다 나야? 술래 걸려라 그것이라니 왜 나한테 그것이야 아 윰아 아 저 전 시간이라고 시간이라고 있어요 아 진짜요? 에 Eb 좋아 나 이거 색상샘으로 변 hang 아 고스 위에 그것 그것 ㅋㅋㅋㅋ 아 진짜 이거 좀 그러네 그것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아이 맥이 있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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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떨어졌어요 살려세요 어 화이팅 화이팅 아이 자꾸 뭐가 뜨나 했더니만 저것 때문에 그렇구만 그것 그것이 그것 그것이 온다 그것 그것이 온다 그것이 온다 젠장 자 죽였고요 뭐야 두 마리가 죽었잖아 나린이 그 블록이 붙여있으면은 팁 드리자면요 그 글록 지금 정해진 블록에 가시면은 그 블록에 걸친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잡는게 이득이에요 아 젠장 자꾸 떨어지네 네네 네네 저 지금 저 떨어져서 바깥에 있거든요 나린님 앞에 있는 초록 블록 어 앞에 있는 초록 블록 그쪽에 있어봐요 그쪽에 있어봐요 그쪽에 두 명 있어요 헛 아 이거 자 잡았고요 아주 좋아요 그것이 온다 그것이 온다 왜 근데 이름이 그것일까 그것이 알고싶다 버렸다 팔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은 술레이다 까마 cautious 게마לא 까마ugo 까마Can 가셔바 sağик 지금 누구 남은거에요 아 엘린코님하고 금병이 금병문자랑 같이 생각하고 계셨건 میں 지금 к 제가 재작전 아셨나봐요 여기로는 안오더라고 그래 맞아 이제는 안오더라구요 아니 이분들이 위치를 알려줘 지금 그 어디 이로갔는데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우연히 봤어 그리고 잘가요 엘린크림 잘가요 도망가 엘린크림 발견했고 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거 와 아 단은 못 잡았지만 그래도 많이 잡았다 뭐 나쁘지 않은데? 이분들이 알려주고 있어 이분들이 알려주고 있어 아 누군가 들어오셨어 아 허니꽃님이다 안녕하세요 아 자꾸 이거 왜 뜨는거야 아 젠장 야 근데 경장님이 순댓게라고 그러신대 아 근데 왜 타함이 안보이는거야 시간 끝났다 아 젠장 5 4 3 2 1 아 끝 끝 어 아 저 한 음 나쁘진 않구만 음 쫓는 플레이어 아야 금강 엘린크림 아 흔등이네 음 나쁘지 않구만 흔등이다 그것이나 그거 젠자들 그거 나린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악막의 곤두님 제가 원래 게임을 잘해요 죄송해요 악막의 곤두님 저 키플레이어 난 빤톨이야 자 과연 누가 슬랩이 됐지 제가 슬랩 아니면 돼 나는 슬랩이 나린님 나린님 왜요 나린님 을님 하이 하이 오숅 오일오일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영 sab vais 아야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치하니 얻으면 address 잠깐만, 잠깐만. 바뀐 것 같다. 뭔가? 야, 아야. 그것이 온다. 그것이 온다. 재밌다. 그것이 온다. 그것이 온다. 아이쿠. 금강님, 우리 똑같아요. 우리 전략이 똑같아, 금강님. 아, 그래요? 금강님, 저 여깄어요. 아, 왜 또 이겨, 저. 엘링크님 발견했고요. 전략이 한 번 통하지, 두 번 통하고 있습니까? 나린이는 술래 아닌데요? 아니, 왜 거기에 가는 거야? 응, 나쁘지 않구만. 아, 금강님, 우리 전략 이제 안 통해. 어떻게. 그치, 그거는 고시나리한테만 통하는 거예요. 빨간색, 이거 빨간, 이거 그, 빨간색에 다들 많이 있거든요. 빨간색, 그 색깔에 다들 많이 있거든요. 난리의 실력, 굿굿. 봤죠? 이제, 실력으로 칭찬받는 고시나리. 나린이는 술래가 아니라니까요? 술래가 아니라니까요? 술래. 술래는 것도 실력이에요. 술래까지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술래요. 술래는 incredible을 알 수 있죠. 술래 그 Brave. 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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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리온, 니. 고아 안녕하세요. 나린., 나린. 저, 이게 바로 고시나리의 진정한 실력 그대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오, 알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오, 나도 오오 그것 그대 바로 앞에 있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나리님 먼저 보세요 시간 다 되면은 아, 고시나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눈, 눈앞에 있어요 나리님 지금 나리님 혼자 살아나왔구나? 아니네? 화요인님도 있네? 자, 방송각 가자! 야, 화요인님, 화요인님 살겠다, 화요인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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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인님, 저 화요인님이 있는 쪽을 안 본다 네 화요인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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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오, 바로 그쪽으로 가야 돼 나리님부터 죽입니다 아, 잠깐만 뭐라고요? 지금 나리님부터 죽입니다라는 제가 아주 어, 저기 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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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현실적이시네 555님 제가 아까 앞에 있던데 오, 우연히 들어간 게임, 이거 나쁘지 않다 오, 언니, 그 앞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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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아니, 어디가 됐다! 이겼다! 아샤아! 이게 바로 고시나리의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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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지컬 아, 피지컬 아, 피지컬 아,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숨길 수가 없네요 제가 게임 시, 게임 잘한다는 걸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아, 원래 게임부터는 스트리머로 데뷔를 했지만 역시 봐봐요 아, 1등 했잖아 왜 큰 거 안 보입니까? 돌기나리가 지금 어, 저렇게 되고 있는 아주 그냥 영광적인 순간 안 보이십니까, 지금? 네, 안 보여요 어쩔 TV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눈뜨고 보란 말이에요, 지금 어쩔 TV를 하고 싶네 어쩔 TV를 하고 싶네 어쩔 TV를 하고 싶다 어쩔 TV를 하고 싶다 아, 네 나만 술래 아니면 돼 난 술래만 아니면 돼 나도 술래만 아니면 돼 술래... 찾는 재미가 있긴 한데 어, 이거 재밌다 나쁘진 않네요 아, 동기님이야 동기님 소리는 자제해줄시다 제발 동기님, 믿고 있어요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그라야, 그라해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어 재밌다, 그쵸? 재밌죠? 우연히 들어간 게임 그쵸? 게임을 잘한다는 증거네요 허니군님 야아 제 돈이 많으면 진짜 선물 드리고 싶다 어, 요감을 찾아 야호 야호 음, 역시 피지컬 피지컬을 숨길 수 없구먼 그쵸? 그쵸? 그것이 온다 그것이 온다 그것이 온다 그것이 온다 어, 니? 여기 있을까요? 은빈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쵸? 쓰면은 재밌어요 재밌다, 이거 이거 근데 코인 쓰잖아 네 코인 쓰면은 어때요? 괜찮나? 이 투명인간이랑 빨리 달리기는 뭐예요? 이거 그 옥수수 와 역시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브레인 브레인이 뭐죠? 이 사람의 특성 쌍 여기는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울 것 같은데 생일빵 맞으셔야지 와 위험했다 아, 금강님 전략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전략이면 안 돼요 금방 간파 당한다고 우세한 차이는 있어요 이번에 빨간색 그치 역시 이걸 맞추네 이걸 맞추네 그것이 온다 방만? 이분 방풀 그것이 온다 방풀인 거 같은데 저번에 전에 구구덕에서 방풀하시긴 했어요 저번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들키면은 들키면은 이제 그냥 아예 게임을 찾아날라 했는데 그 방송 왜요? 한 방풀 같은데 나리 왜요? 왜요? 왜 방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리님 근처에서만 계속 맴들고 있어요 저희 나리님이 방풀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방풀 안 하면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잠시 임시 차단을 먹여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방풀해도 고시나리는 이긴다는 거 대찌님은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 대찌님은 죽였어 와 부러우네 임시 차단 한번 먹여볼까요? 실험적으로 이거는 방풀이다 이건 방풀이다 이건 방풀 아이 자막 컨트롤 키 방풀 방풀이야 이거 방풀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라 여기를 님누누낫 님들 동기님 목소리를 들리면 동기님 목소리를 꺼놔서 안 들려요 잠시만요 말 안 해요 저분 말 안 하세요 방풀이 방풀이 맞네 지금 제 쪽에 있는 거니까 방풀이 맞아요 강제퇴장 한 번 해볼게요 넹 네 반풀을 해도 이기는 클라스 서븐 팁 임시차단은 해도 채팅을 못 치는거지 네 그래서 강제퇴장 했어요 방송은 모르겠어요 자 반풀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반풀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게 게임이 있으면 대동연 반팔은 금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뭐야 햄스터가 저러니까 왜이렇게 귀엽냐 아 햄스터 귀여워 감사합니다 귀엽다니 골씨나리한테 1등이잖아요 봐봐요 골씨나리가 1등이잖아요 야 햄스터 너무 귀엽다 엄지님 아바테도 너무 귀엽다 하지만 골씨내가 1등이라는거 야 골씨내 저기 너무 귀엽다 이거는 좀 너무 억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근데 왜 갑자기 술레드 확률이 12.5%로 늘었지 저는 7.5% 인원이 줄어든거에요 인원이 줄어들어서 확률이 늘어난거에요 알려주세요 술래하고 싶지 않아요 술래하고 싶지 않는데 왜지 네 이러면 걸리면 돼 화요인님 술래 화요인님 술래 화요인님 술래 존잘 화요인님 술래 그휴 그저 나는 그것이야 나는 그것이야 이제 나는 그것이야 이제 그것이 알고싶다 화요인님의 그것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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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좀 뭔가 좀 있어 아 거기 거기 계시지 그렇게 계시면서 들키는데 여기야 뭐가 자꾸 레고가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뭐야 이게 잠깐만 근데 엄지님 가봐 여기 근제 색깔이 다 있어 whom 가봐요 그것 이것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 과연 그것의 그것은 누구인가 엄지님 이건 쩔진 않아요 trailer 이익 왜 둘이랑 놀어요 같이 놀아요 여기 설치러 녹일지렁 뭔가 MBTI의 성격 비슷한거 아이디 가지신 분이 돌아가셨다 구매하고 싶지 않아 구매창 그만 뛰어 뭐야 아 나 죽었구나 아 죽었네 야 역시 화요인님 머리까지 좋으시면은 이거 그시 그청이구만 어 흰색 흰색 다 있어 달려오는거 귀엽다 한 명씩 죽인다니까 그것은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그것이 누군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재밌는게 뭔지야 전부다 여기 전부다 여기 이천선님 고아 안녕하세요 누구세여 전화이디가 뭔가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날이에요 저기여 왜 안좋아 팔로우하셔는 못내리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싶은 유튜브 구독 한번 셰익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니군님 워우 도망쳐 도망쳐 오늘은 유입이 많이였구만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라구 이거 끝나고 무슨 게임 할까요 알려주세요 until 희입이 민자라 팀 캠핑 금지 캠핑 하지마세여 포유나 하시는 분 이었구나 포유나 지금 안하는데 으아아아 갚힌다 으아아아아 대취 님은 갈줄 알았다구 어이 어이 믿고있었다고 어이.. 날이 님 왜요 아, 군단님, 군단님 여기 거기 붙어있으면 절대적으로 사람 누구요? 추방 할까요? 디코 한 번만 봐주실래요? 이게 왜 봐요, 아니! 디코 왜 봐요? 아니, 그 디코 대화방 좀 봐주세요 아니, 왜 그냥 오세요, 여기서 보셔요, 그냥 여기서 그냥 왜 오세요? 꼭 보자 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네 차단 받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네 이게 방풀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거니까 뭐 재미있어도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많이 잡았지 와, 아야님, 우리 둘 살아남았어 다른 게임 가죠, 이제 뭐, 무슨 게임 할까요? 야, 햄스터 1등 야, 햄스터 1등 음... 바영이님 잡았다 잘하셨습니다 초당 플러시 1점프는 뭐지? 네 여러분, 나리님 나갔어요 에, 나 알아요, 안 디코 보고 있었어요 초당 플러스? 만들 수 있구나 좋아요 좋아요 지금 구매하기 맞춤 결정 추가 뒤로 참가 게임 가고 싶어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자, 이거 그 차단을 하셨어요 그 차단을 하셨어요? 강태를 하셨어요? 아, 차단도 하고 강태도 하지 않았나요? 아, 근데 제가 한 건 아니라가지고 오, 단이네요 단이네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강태 정도로도 괜찮을 거 같은데 차단... 아니, 차단까지는 안 막았어요, 저는 추방했어요, 추방 추방 추방이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추방하기 전에 엄지님이 먼저 추방시켜 아니에요? 뭐지? 그냥 나간 건가? 그런 듯 그런 듯 뭐 누가요? 그냥 나가셔서 그래요 에이, 그 하신 분이요 방클 아 그래요 그래, 이미 40이 안 나오는데요? 네, 게임에 그 없으면은 근데, 그쵸 그거는 나가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노가자 노가자게요 햄피치니 고아, 안녕하세요 젤린 건 재미없다 젤린 건 재미없다 부스트에게 노잼 선언을 받았습니다 음... 노다가 쟤 뭐지? 허니군님이 추천해 주신 거 있지 않았나? 그 이베이드 뭔데요? 허니군님이 뭐 추천하셨죠? 모비였어, 그거 이베이드에요 이베이드, 이베이드 영어로 적었거든요, 그거 이베이드, 오케이 근데 저희는 왜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페피? 아 왜 이베이드야? 어보이드 아닌가? 페피면 네요? 그렇대요 우리 이거 나가요, 엄지님 엄지님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인데, 쟤 해피, 해피, 해피 아니, 왜 골씨나리 빼고 데이트를 하고 계세요 아무리 서로 좋아도 그렇지, 어? 전던네 선선선선선선선 뭔 선이에요, 장비 플레이 이베이드가 무슨 게임이에요? 잠깐만 아이, 됐 왜 전 탈들고 가나? 아 건남에 떠서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 부처니까 좀비 나오는 거 잠깐만, 로봇스 멈쾌어 제가 삐아다라는 이베이드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 으어어어 으어어 저거 피하면 되는 거네. 저거 누가 술레임? 술레임이 아니라 어떤 뭐야? 아 이렇게 들고 도망갈 게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들어요? 뭘 어떻게 들으세요? 탈려줘요! 스피머라고! 아까 기차에 치워 죽고 어디에 치워 죽고 그래서 제가 탈렸잖아요! 탈려줘요! 아 설마 저 스티브야? 스티브 얼굴 어떻게 다니면 되는 거야? 넥스티브워 그거 같은데 진짜요? 스티브얼굴 같은 게 와요. 스티브얼굴 같은 게 와요. 벌써 버렸다. 뭐라고요? 스트리머를 버렸다고요? 버리니까 죽죠! 이제 어떤 게임인지 알았죠? 끌고 다녀! 나를 끌고 다녀! 이거는 더한 치욕인데? 엄드님이 엄드님이 악마보자로 버렸었어요.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오에 팔로우하시오! 고스나리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하시오! 유튜브 구독하시면 고스나리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쓸래고 누가 그거고 뭔지 모르겠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참 가능하죠! 나리고스에 추추해 주시면 제가 바로 친구 추가해 드립니다! 엄드님이 게임하고 있음 지금! 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rus diciendo 어! 나 따라온다! 좋아 리베이드가 안 들어가서 빨간받. 자! 친추해 주 Fro Romo 신추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고시나리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 TV 닌자라니 이거 하셨구나 살려줘 들어 들어가고 싶어 재밌네요 저 이 게임 고인물입니다 진짜요? 저 이거 처음 해봐요 뭔지 모르는데 기차에 치워 죽고 막 그랬어요 제 아이디를 친추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친구 추가해드립니다 뭐지 고정되면서 지금? 저 레벨 98입니다 진짜요? 역시 닉값 하시네 닉값은 닉은 따오전드니까 야 천이잖아요 아니 디코가 튕겼어 이런 뛰는건 어떻게 뛰어요? 안고 뛰는건 어떻게 뛰어요? 여기 낙서 있는 아 이렇게 뛰는다는구나 내가 그걸 누워있었구나 자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한 번 눌러주세요 낙서가 있는 장소다 없네 낙서 없어요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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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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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나니 저 뭐야 뭐야 엔지 소리가 나오는데요 자 좋아요chu 곡부 게임인거 같은데 무0다 무sp다 무원 무 exotic 무n 무et Youth 어endy utter lui 굿 으와 뭐야 되기 무っä 으와 으와 하 야아 무셨다 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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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솔 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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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셔!! 어 되게 무셔네 우와 되게 무셔 없네 이야아 내가 2D 공포게임할 때 보다 더 무셨어 멱살 잡고 가고 있어 와 아! 이거 분명히 이거 저기 그 엄지님일거 같애 아닌가? 몇살 잡을 사람이 엄지님밖에 안계신대 친추받아주세요 오케이 자 친추받아 드렸습니다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늘어주세요 고인물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재미를 골스나리에게 재미를 선사해주세요 유튜브 각 만들어 달란 말입니다 스티커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살리러 갈 수가 없어 자 어쨌든 잠깐 화장심 다녀오겠습니다 그 인물분이 수천님이신가요? 디코엔 리골이신? 1000 아하 디베이드 들어가고 싶다 근데 이거 밤르데 진짜 겁나 무서운데요? 갑자기 샌드가 이이이 하고 쫓아오는 거 그니까 아니 저기 해골이 있는데 샌드가 갑자기 쫓아와요 이거 보니 목표가 있네 자정미술이 하라네 아무도 안살려줘 아 아무도 안살려줘서 죽었어요 따느라 죽어요 따느라 죽어요 따느라 죽어요 따느라 죽다 죄송합니다 아니 게임 들어가는데 이런 아 아니 옆에 자꾸 기해서 샌드 누르는 소리가 들려 어디 있는지가 모르겠어요 아 미친이네 아 아 당황 쟤 님 네네 네 관전 자 이 시간에 보내고 여기다 아니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끌고 다니단 말이야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 엄지님 죽으셨어 허니군님 허니군님하고 슈처님이시구나 어서오세요 유튜브 구독 한 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왜 이렇게 흔들려 임증 가능해요 목소리 좋다 목소리 좋아 목소리 좋다 역시 그킬 그청이죠 순환이 강퇴시키면 되나요 뭐라고요 저 강퇴시킨다고요? 영원히 방송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라운드 시작까지 30초 라운드 시작까지 30초 레벨이 낮네 미션도 있네 이거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네요 내가 휠이가 믿어 내가 지금까지 공포게임 한 것 중에 제일 재밌어 위트치미 기차에 치워도 멀쩡한 게임이네요 저 죽었는데요? 기차에 치웠는데 저 찌러졌는데 이딴게 무슨 게임이라고? 무슨 게임이야? 어? 기차에 치웠네 이런거 기차에 치웠어야지 떨어지면 죽을까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살아요 나 사라는데 살아요? 야 이거 봐마 얼굴이 너무 큰게 무서워 우와 대인저씨가 발전기술을 어떻게 하는건데? 발전기술을 어떻게 하는건데? 화공이 뭐에요? 화면공개? 화면공개? 화면공개가 아니라 화면공개든 공유든 똑같잖아요 발전기술을 어떻게 하는건데? 고스날이랑 고바스보랑 다르잖아요 고바스보는 고스날인데? 봐봐요 그거 똑같은데 공개랑 공유랑은 왜 다르다고 얘기하는거에요? 공개랑 공유랑은 확신이 다르죠 고스날이랑 고바스보랑도 확실히 다르죠 아니요 같은데요 왜같은데요? 이슈사람들이 고스날이 놀리는거에 진심이야 고스날이 이꼴은 고바스보인데 고스날이 이꼴은 고바스보인데 고스날이 이꼴은 고바스보인데 고스날이 이꼴은 고바스보인데 뭐라구요? 제 아이덴티티가 고바스보라는 뜻입니까? 어 여기 뭐야? 슬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린이 왜 따라와요 가요 엘미크님 여기있어요 잡아요 비소본능을 살려줘 뜨당 으 뜨다 나린이가ح 침틱이었다 여기 치워주면 갑니다 인정 기소본능이 날 살렸어 나린이 나린이 왜요 여기 떨어지면 고마스 alguma 나게요 오 나 떨어질거 했다.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 사진이 진짜 미쳤다. 나린이 나린이 여기 떨어지면 도망쓰고 안아. 떨어지는 순간 도망가야될거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 있을래요. 야 봐봐. 배지님 지금 공원이죠? 예. 여기 뭐 대라뇌같은게 있는데요. 배지님 방금 중앙 지나갔죠? 오! 이 와중에 수천님 수천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이베이드 고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라인은 공개 안하셔도 되구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역시 글씨 글청. 배지님 뒤에 있습니다. 배지님은 사람 없었고요. 어디 가요? 위에 있는게 아주 좋구나. 선물이 있는데. 왠지 울 것 같아. 난하자. 오 대찐님 안주고. 야. 위에 계셨어 방금 전에. 야 방금 전에 따라왔었죠? 도망가야돼. 이분 잘하시네.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야 이거 뭐야. 퀄리티 뭐야 이거. 이겼다! 그치 이거지. 그치. 야 재밌나면. 완벽한 생존. 고고. 여 재미있다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 재미있다. 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 게임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꼭 구독 눌러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자 한번, 나는 두번, 두번 넣었나, 두번 넣었나 와 뭔가 힐감이 있다 대찌님 일로와요 대찌님인가? 아닌데 이분 대찌님 아니구나 궁금한게 이 발전기를 어떻게 돌려요? 가고싶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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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구독도 스페셜 라운드 스페셜 라운드 스페셜 라운드 이거 더불격잖아 잠깐만 이거 갑툭튀하는거 아니야? 이건 진짜 공포게임인데? 그러지마 진짜. 그러지마 오지마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백해진거잖아 그냥 아 깜짝이야 놀래라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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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아 아아 야아 와아 와 진짜 무서웠다 가자 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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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 이거 게임 재밌다 이거 나중에 또 하면 또 해야겠다 이거 야 재밌다 이거 미션이 있네 미션이 발전기 여기 있는데 자꾸 오 잠깐만 깜짝이야 아 놀래나 야 이거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갈게요 옆에 옆에 아 이거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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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그러지마 그러지마 따라오지마 제발 잠깐 잠깐 따라오지마 제발 제발 방 안에 있으면 안 좋던데 방 안에 있으면 안 줄건데 방이 안 열려 열리는 방이 따로 있나봐 방 안에 있으면 기가비를 못 들어오던데 알려주세요 오 잠깐 올라가면 안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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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위험해 위험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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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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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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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공포게임이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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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 왜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 죽어 죽었어 어디메지 다들 안보여요 나도 안보여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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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리다가 죽었어 미션 안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숨어있어 숨어있어 고시나리가 인류 최고의 희망 고시나리 고시나리 지금 일단 뚜껑 치는게 다음이요 지금 기소본능을 살렸어 나이스 기소본능 아 잠시 아 실수했어 아 잠깐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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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구를 살릴때가 아니야 방금 전에 놀랬기 때문에 고시나리가 자 곧 죽을텐데 곧 죽어요 이거 살릴때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조강치는게 다음인거 같아요 이거 살리자마자 이거 어떻게 살되지 근데 어떻게 오보여 근데 이거 만들키겠지 안보이겠지 이겼다 야 야 이게 바로 피지컬 아 숨길 수가 없네요 게임 잘하는거를 숨겨야되는데 와 근데 진짜 공포게임이였다 방금 전에 놀랬어요 진짜 와 와 썸네일 썸네일이래 저기 쇼츠영상왕성 아 밍나 형님과 안녕하세요 재밌는거 같아요 재밌어요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갑툭튀기가 특별히 어려움 어려움 어려운거지 야 이게 그 글씨 글씨 창이면 어려운걸 선택해야지 그러면 고스가 제일 먼저 다운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희나리 지금까지 생존한거 보셨잖아요 못봤어요 못봤어요? 좀 보고 살아요 나 왜 이거 보니까 왜 더미밍 생활하는거냐 저 지금 못봤는데 아 진짜 써주면 고스님 어디있어요? 몰라요 저 스킹 뽀대난거에요 이게 다 여기 계신구나 저 나린님 스킹이 아마 베이컨일걸요 어디 계신가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세요 여기 사이 뒤에 가요 저기가 기생관 된거구나 뭐 왓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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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요? 슬레 누구에요? 슬레가 무슨... 슬레가 아니에요 슬레 아니에요 벗... 벗이에요 아 그래요? 이 게임은 벗이 나옵니다 으어 슬레가 벗이 나옵니다 어디 올라가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어? 거기가 누군데 누군데 뭘 설치한거에요? 해골이라 해골이라 부풀 넓고리네요 지하 위치를 살려주세요 뒤에 뒤에 뒤에? 이... 해골이 오케이 저 해골이 살려주는거에요? 아니요 해골이 벗이에요 악마 악마 죽었어 어 잠만 웃는 모습이 저한테 어그로가 끌렸어요 지코 지금 웃고있는 모습이 저한테 어그로가 끌렸거든요? 어그로가 끌렸나? 오 잠깐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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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좋았다 눈눈얼굴쪽에 저 있어요 스네이크를 어떻게 살리는거니? 컴퓨터는 2키 누르면 되던데 그냥 2키 누르면 돼요 네 링크내면 모바일이니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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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아 젠장 에덴가 쪽으로 가면 안돼요 살리러 갔다가 죽은 기사리 저 죽어 저 죽어요 나도 죽어 모래보소 누가 나 좀 살려줘 죽어 죽었네 당긴 채로 죽었어 공주야 아우 오지마 끌어 나도 공주님 안끼 공주님 안끼 공주님 와놔야돼 뭐야 나 살았잖아 언제 살았쇼 언제 살렸쇼 아주 감사합니다 그렇다는거는 우진아리가 캐리를 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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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험해 오지마 오지마 오 오 뭐 오 시마일이 이렇게 무서운거 처음이야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우 놀랬네 와우 놀랬네 죽었다 나는 슬슬 다른걸 하고싶다 클릭하여 간전하게 간전하게 인사했었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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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하고 되돌아야겠다 아니 이 분은 누군가요? 뭐야? 이겼다 어 이거 무서웠어 이 시마일이 무서웠어 어 예예예 끝났다 끝났다 수고하랬습니다 아우 슬슬 그만하고싶다 야 무서웠다 진짜 그 어둠플레이 다시 한번 해보고싶다 그거 진짜 재밌었다 그거 진짜 재밌었다 랜덤이에요 어둠플레이는 진짜 재밌게 재밌거든요 랜덤이에요 랜덤 랜덤 쎄쎄쎄 퀴드감도 있고 괜찮아요 랜덤이다 땅게임을 원한다 땅게임을 원한다 아 저도 땅게임을 원한다 여기 포인트 써서 바꾸자 박아야지 무슨 게임 추천해야되지? 피드감이 좋다 대지님 무슨 게임 추천할까요? 그러게요 공복게임 추천 안해도 되요 이제 골티나릭 끝났는데 방송은 이제 끝났는데 공식스 미밍 나이트포 연장권을 쓸까? 아 나이트네요 나이트네요 며칠을 계속하는 중인데 아 진짜요? 어제 우리 망나는 재밌었잖아요 나리님 이거 봐보실래요? 선찬스 미밍 나이트네요 아 그건 좀 뭔데요 그게 뭔데요 깜짝이야 놀래라 디디디 저에요 어 저거 아니죠 저거 아니죠 깜짝이야 놀랬네 도망갔네 네 뭔데요 알아요 뭔데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좀비고 악몽모드 있잖아요 비비전원 네 그게 더 미빗버전이라 생각하신대요 음 너무 쓰렸데 심지어 더 미비그가 원래 목숨이 없거든요 네 오 잠깐 나이트메어 Tob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아 뭐야 브레디 브레디 이 개자마겐 한ana 그 뭐지 내가 나이트메어를 1밖에 안obile 왔는데 내가 또 깨로 샀어 지금 나이트메어 11 나이트메이를 1밖에 안 떼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4안은 못 끼겠어요. 어머 깜짝이야! 우와! 그게... 잡는 거, 마지막에 잡는 걸 못 하겠어. 소리 지르면 때린다고 하면 되는데 타이밍은 모르겠다. 전설이 부활했다. 전설이 부활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 쟤 프레디 아니에요. 근데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좀 그래요. 아이고 엄지님! 뭔 놈의 공포게임이... 로블룩상들 하면 대부분 공포게임이야. 악마 보사해. 무실망한 저거... 어 아니다. 근데... 스티커가 다 저기에 어그로 끌려서 내 쪽으로 오질 않는다. 제가 살렸어요, 암바님. 고마워요. 저도 살려줘서. 저 맨 끝 쪽에 다리 쪽에 있거든요. 이 쪽에서 스티커 안아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아마 대물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사망하셨대? 어, 경관님! 경관님이 이끌고 온 거예요. 아, 경관님! 빨리 도망쳐! 지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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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ض려다! karma! 굴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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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기 열한 분 있다는 얘기죠? 저기 차란 표시돼있고 10일로 적혀있는게. 오케오케 확인 오케오케 확인 아 보실래요? 물려? 지금 버..버다..돼..아이고 끝났네 오케 완전한 생존 이벤트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가죠 딴거 합시다 뭐할까요? 이제 피곤한데 한게임만 더 하고 자야겠다 뭐할래요? 그런거 진짜 미믹 진짜 할거에요? 미믹? 미믹이 뭐에요? 공포게임이요 이게 최대 5명까지인가? 아 이거 전에 그거 아닌가? 미믹 손전드 들고 그..그거 같은데 예 비슷해요 비슷할걸요? 전 안해도 되요 전 구경하겠습니다 아뇨 궁게임으로 장식하자 이거 맞죠 미믹? 아니! 아 아니요 잠만요 아니 잠만요 어 맞아요 그거 그거 맨 처음거 제일 큰거 만들게 있지 않나? 아뇨 그거 그냥 썩어있어요 그냥 공개방에서 방 만들면 되는거에요 맞아 공개방에서 방 만들면 돼요 미믹? 실업반부에 쓰네요 와 아니 나리님 나리님 포함해서 4명이겠죠 나리님 포함해서 4명밖에 안되요 미믹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오신분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줘요 대신 보는거 보는게 재밌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보는게 재밌어서 미믹이 뭔지를 한개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괜찮아요 나무 있게 다 적혀있어요 나무 있게 봐도 몰라요 저는 일단은 저희 저희 그 뭐냐 원탁 원탁사인방은 네 원탁사인방은 통제는 다 깼거든요 맞아요 통제의 책은 다 깼는데 질퇴 책이 아마 그거 못 깨겠어요 저의 구멍이 아 맞아요 맞아요 어딜가요 근데 이건 어떻게 시작하는거에요? 플레이 플레이 누르세요 플레이가 어디있어요 플레이 버튼 크레이트 루비 아래 아 아래 여러분 저장 임바이트 엄지건드님 어딨어 저 레전드 나무이키 준비 화면 아래 화면 아래 화면 아래 아 화면 아래에 있구나 아 죄송해요 대중해요 화면 아래에 초록색깔 화면 아래에 초록색깔 초록색깔 그 컨트롤이 진리언스 있잖아요 그게 맨 위에 있는 컨트롤이 형제의 장이고 아래에 있는 진리언스가 질퇴의 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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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판이라든가 히어로우스판이라든가 그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난이도 노멀 오케이 네 아니 그거는 방 찾는 거예요 나린님 방 찾는 거고 그 백힐을 누르시면 안 돼요 아 아니 방 찬 거였어요 이게? 그니까 그 위에 있는 그거는 방을 만드는 거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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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티 로비 거기서 방 만드는 거예요 네 크리티 로비 거기서 컨트롤하실 거예요 통제하실 거예요 질투하실 거예요 어 젤러시는 뭐죠? 질투가? 어 저희가 한 게 뭐였죠? 원 통제야 통제 컨트롤 아 통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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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되게 되게 좀 무섭게 생겼다 챕터2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좀 불편한데 아 맞아요 제발 컨트롤 제발 컨트롤 해요 제발 컨트롤 컨트롤 했어요 컨트롤 네 나이트메어로 갈까요? 흐흐흐흫 다리님 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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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마 멀티플레이어 컴퓨 어 엄지님 오셨다 선착순 단첨 어 무서운 거 싫은지 싫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지님 나갔어 엄지님 나갔어 시작합니다 그 뭐봐 나무 잇기 준비해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챕터 몇시에요? 에이 몇시에요? 네? 뭐가 몇시에요? 1인가? 1이에요 1 챕터1 1? 1이면은 어렵진 않죠? 1 1 1 1 구경 좀 할게요 반짝이는 조명과 점프 공개 아 어지러운 거 이거 챕터 그거잖아 이거 내가 다 했던 거잖아 예예 링크님이 다 했던 거 내가 다 했던 거잖아 내가 다 했던 거잖아 가볼까? 이거 제가 들어가야되는데 원래 빨리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 어떻게 달려요? 빨리 달리기 달리기 하세요 깜짝이야 놀랬네 나린이 어디갔어요?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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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잇잘 벌렀다 어떻게 뛰어요 시프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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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도 안 뛰어줘 스태미나 있어가지고 스태미나 다 달면 안 뛰어져요 아 됐다 뛰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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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스태미나 아 스태미나가 있구나 아 어쩐지 밑에 스태미나 스태미나 이 초록색이 스태미나가 있구나 이 초록색이 스태미나가 있구나 그리고 테트로이 누가 맞네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놀래겠어요 아니 귀여운 가오나씨 같은 애는 누구야? 귀엽잖아 가까이 가보실래요? 아니 지금 너무 이 질문을 의문을 풀어보실래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어 뭐야 빨강 아니면 빨강이지 넌 빨강이잖아 일단 옐로우 왜 옐로우야? 네 똑같은 못 봤던 거 같은데 이거 못 봤는데 그냥 정답지 없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빨강이잖아 넌 못 봤는데 3번이 들어있죠 어어 어어 연출은 괜찮았지만 놀라진 않았어 괜찮아 아 뭐야 죽었네 아 죽은거에요 이게? 네 빨강이 아니었나 보네 저거 알지? 저거 알지? 잉크님 이거 저희가 아낄 땐 저거 없었지 않아요? 저런거 안 봤죠 예 사진방에 인증샷 보내 뭐 뭐에요 뭐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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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샷 보냈어요? 구독한거 인증샷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 있는거야 이거? 도대체 어디 계신거야 다들 다들 왜 다들 길을 잃어버리세요? 저거 뭐냐? 저희들이 길 잃어버렸어요 난 아까 갔던 길은 남을 있게 잠시 찾아보고 올게 이거 한번 하면 안되나 나 혼자 하면 좀 불안한데 뒷문을 사용해야 될거 같아요 이거 한번 하면 안되는데 뒷문을 사용하지 뭐 찾았다 자 갑시다 트로필? 트로필? 트로필이 뭐에요? 프로필? 아니 안녕하세요 골스라리에요 유튜브 색깔이랑 똑같잖아 구독 한번 눌러줘 빨리 너도 귀신 안 가립니다 점프가 없구나 아 요거 그거구나 미로찾기 아 미로찾기였어요? 아 이거 말고 나중에 후반부 아아 이거요? 아니 그거 어차피 쟤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무섭지도 않네 바리킬님 따라가보실래요? 예 가요 네 아니 찾으셨네 아 그 시장 열쇠 열쇠 열수 있다는거나요? 그 운동이었는데 혹시 점프스케어 어디가 나왔더라? 여기 찾았어요 제가 갑시다 여기였나? 응 열렸다 저 이미 다 찾았거든요 거기 이제 갈 필요 없어요 알긴 아는데 점프스케어 아 점프스케어 이거 깬 다음에 나오지? 아 점프스케어를 얻을 수 있는거에요? 아니 점프스케어요 그냥 갑자기 음 다들 어디갔어요? 종료가 접니다 잠시만 잠시만 왜이렇게 흐려보이지? 잠시만 왜이렇게 흐려보이지? 왜이렇게 흐려보이지? 흐리니까요 왔어요 잘오셨어요 이 벚꽃에 가까이 가버리겠어요? 아 나린님 나린님 저 벚꽃에 가까이 가봐요 자 저 벚꽃에 가까이 가봐요 나린님 벚꽃에 벚꽃에 가까이 가봐요 어디 누구한테 가까이 가봐요 벚꽃에 가까이 가봐요 벚꽃에 가까이 갔는데 뭐 없잖아요 뭐 있는데? 여기 아닐텐데 뭐야 이 귀여운 귀여운 누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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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인데? 여기가 점프스케어는데 어디있는데요 여기 여기 여기있어요 여기 나린님 일로와봐요 여기 점프스케어놔요 여기 나린님 어디요 어디 아니 근간이 들어가지 마시고 옆에 옆에 옆문 옆문 나린님 나린이 일로와봐요 왜요 골스나리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주려 그러는구나 네 들어와봐요 네 들어와봐요 네 들어와봐요 나린님 나린이 여기 열쇠 여기인가? 여기 열쇠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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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그래 저기 봐봐요 저기 저기 여기 이쁜단다 여기 있어요 나 떨어졌는데 나 떨어졌는데 뭐 여기 울고 있어요 죽은거에요? 근데 왜 나린님은 여기가셨어요 저건 버그 저건 버그 근데 뭐 뭐 땜에 죽은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 버그에요? 버그래잖아요 안 내려갔어 아 진짜 버그잖아 갑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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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스테이지 넘어왔는데 텔레프트에 있네 뭔가 연출은 무서운데 무서운게 하나도 없어 저 겁나 안보여요 지금 민크님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럴까요 그럼 이제 깨지 않을까요? 저 세분들이 깨지 않을까요? 더 재밌겠다 더 재밌겠다 앞이 저 앞이 하나도 안보여요 저 빨간색 뭐가 서있는데 빨간색 못 가요 빨간색은 구독버튼 안녕 어? 내 여자친구가 어디갔어 여자친구가 되게 싫었구나 아 젠장 야 고백하려는데 귀신한테까지 차였어 아 진짜 기분이 나쁘네 야 살아 야 살아 올해는 연애는 틀렸다 생각해서 귀신이 있길래 귀신한테 고백하려고 했다가 귀신한테 차이 고스나리 왜 맨 뒤로 가세요 맨 앞으로 가세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이제 왜 짜증나 제일 짜증나는 건 나온다 이제 아 여기 진짜 싫어 왜요? 별로 무섭 무섭 무섭지도 않구만 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해볼래 해볼래 가보지 않거든요 가볼게요 네 아니 뭐 고스나리가 이런거같이 무서워한다고 저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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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어디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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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이쪽입니다 오 귀신와요 왠만한 공포게임 저를 가라네 공포게임 할려면은 그냥 저기 올라프어야지 오오 놀래라 깜짝이야 잘가요 이거 따라왔구나 대진이 잘가요 오지마 오지마 두 번은 안놀래 임마 네 귀신이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익숙해지면은 예쁜 누나예요 진짜 예쁜 누나예요 저거 근데 별로 제 타입은 아니에요 키 작은 여자가 좋은데 키 큰 여자는 별로예요 나린이면 다 찰스니까 찰스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태초로 오세요 귀신이 귀엽네요 맞죠 그 그 그 귀 네 태초부터 와야지 빨라요 이렇게 가까이 들리지 태초로 오셨죠 저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어서와 태초마을이야 저 아니라고요 여기에 이 그림판이 포인트입니다 이쪽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가주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셔츠 형상 몇 개 완성됐는데 옆으로 가셔서 이쪽으로 간다는 안쪽으로 가고 오 귀신이네요 가는 길에 귀신이 있네요 아이고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저는 귀신 따위 무거하지 않아요 어 링크님 안녕하세요 귀신 따위 귀엽지 가는 길로 가다가 죽었거든요 저런 귀신 따위는 귀엽지 그쵸 어어 제가 가드릴게요 께어 가만있으면 귀신한테 죽을건데 그러네 가만있으면 귀신한테 죽겠구나 어어 어어 놀려나 컵트 같은데 귀신 바로 나와 아 어 심장이야 윈크님 거기는 태초마을 건데 아닌데 걔네 유리가 어디에요? 태하 태하 아까 이쪽이였어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 열쇠는 가지고 가면은 어? 내 여자친구가 되주지 않으련? 안녕? 난 골씨나리라고 해 골씨나리 어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가시죠 네 골씨나리가 먼저 길을 개척해보겠습니다 걱정마세요 금방 길을 개척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커브에서 제가 귀신한 거 당했지만 이제 당하지 않아요 골씨나리는 당하지 않아요 이거 왜 운이가 깨낸 거 같아 왜 이렇게 쉽게 깨지? 아 이거 제가 길을 중간까지 거기도 알려드렸어요 왜냐면은 골씨나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여긴 뭐였더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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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여기가 어디야 그러게요 길은 다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가시죠 야 이거 그 게임 다른 거 찾을,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이런 게임 하면 된다 아 여기 그거구나 그냥 가세요 네 그냥 가고 있어요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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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누나 비파누나다 비파누나 비파누나 농부 내가 죽여주겠어 어디 있어 여기 농부 있어요? 여기 농부와 대화를 해주세요 여기 가셨습니다 다 왔어 최초 최구의 대화 수단은 역시 전기톱 아닌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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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부 안녕 여기 농부 클릭 대화 그냥 변화해요 전에 널 본 적이 없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동생 실종 됐대요 그냥 자기 동생 실종 됐대요 여기 어디가 길이다 동거를 확인해라 그냥 자기 동생 실종 됐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동생을 찾아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랜턴 있잖아요 여기 랜턴 랜턴에서 기다릴게요 랜턴 앞에 있으면은 랜턴 근처에 있으면은 랜턴 근처에 있으면은 귀신이 못 옵니다 이번 판은 무셉진 않구만 야 이게 마지막이야 끝났네 어? 내 여자친구 같아라 아 잠깐 돌이잖아 뭐야 뒷모습 제가 뒷모습만 봤을 때는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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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가 타는데 앞에 보니까 남자잖아 남자요? 어 뭐야 길이 여기가 아니네 아잇 잘못 왔네 네 빨리 랜턴으로 가세요 랜턴 안가면 좋습니다 길을 내가 대착하기로 가야겠다 오오오 아 저 뜻이구나 뭐지 얘네들 왜 움직일 것 같지? 아 예외 랜턴 쫓아와 동생을 발견했구요 랜턴 발견? 랜턴이 아닌데? 근데 동생이 동생이죠? 죽었는데? 형 아니에요? 네 동생을 발견한거에요 이제 아 랜턴이 있어도 죽는다는데 랜턴 있어도 얘 쫓았는데 랜턴 랜턴 랜턴이 있으면 쫓아가다 멈춰요 랜턴 앞으로 바로 와서 죽은거 같은데 아이고 형과 고인의 면복을 빕니다 아이고 참 다시 살아나겠지 자 한번 만져주고 랜턴 네 만져 가시죠 가봐요 근데 어디로 가야되는거에요? 랜턴 랜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와 걸리면 죽는거죠 하회탈도 저것보단 죽겠다 와 어 대찌님 저 사람들 아직도 저 뒤에 있음 아이고 니모코님 언제 제가 지경을 가지고 달린적이 있던가요? 아직까지 니모코님이 저를 모르시는구만 그건 몰라 이거는 무지경 돌진이지 설마 여기서 누구가 하나 움직이겠어? 안 움직여 저 랜턴 앞에 있는 애가 지경하다 얘를 움직이겠다 얘를 움직인다 가요? 이거 움직인다 워어어어 깜짝이야 아니 내가 움직인다는 애가 안 움직이고 다른 애가 움직여 볼게 제가 봤는데 진짜 얼마나 재밌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고스트느라입니다 팔로우 하시 정량고스트느라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다고 하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 실파로 오시면 고스트느라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 어디야 어디로 가를지 일단 기는 살았고 귀신은 나 저렇게 생겼구나 안녕하세요 오션네 오션네 나리님 빼고 다 오셨네 초인기 스트리머 골씨나리라고 합니다 골씨나리 목소리가 좋다면은 구독을 골씨나리가 잘생겼다 향하시면은 팔로우 아니죠 뭐죠 뭐라 하죠 알림 설정에 랜턴에서 스테미나 회복하면서요 진짜 아무것도 안 누르겠구만 어디로 갔지? 나리님 랜턴에서 스테미나 회복하면서 그라니까요 아까 F였나? 아니 랜턴에서 스테미나 회복을 좀 하세요 아 랜턴에서 스테미나 회복을 좀 하세요 아아아아 랜턴에서 스테미나 회복을 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가능한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거라서 다음번 로브를 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재밌어요 그리고 추천할때는 추천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그 추천 포인트 쓰셔가지고 게임 추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내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는 것 같아 바로 갑니다 으어어어 깜짝이야 어 놀래라 어 놀래라 뭐야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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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크리스마스 페이지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기에 총 3층이 있거든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두 번 타면 돼요 그냥 무잭력이 돌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으로 여기는 2층이라는 거에요 야 우리는 아이키 있어도 그렇지도 않아? 아 그러지마 진짜 돼지님은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돼지님 햄버거 치 삼삼시? 자 크마토라 어 크마토라상 바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원오카타 되시다 니원고 데키마스 엘리미터 타세요 단판도 하시나요? 오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편집도 해야되가지고 여러분 이제 나리님 엘리미터 타요 한국인인데요? 아 일본어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엄마한테 전화왔었어요 아 그래요? 뭐래요? 왜 앉아 됐지 빨리 자라고 이게 바로 엉크라고 어 저기 귀신 보여요 어 뭐야 귀신이 귀신이 이쪽으로 못 와요 생방송한거 편집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덩크 있잖아요 쿨 영상 올라갈거구요 편집한 영상 올라갈거 편집이 좀 많이 밀렸어요 날 잡고자 편집해야되요 진짜 방금 전에 여기 귀신이 지나갔는데 자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감한 고 스트리머 고스나리가 돌진한다 설마 여기 귀신이 나타나겠죠? 자 제가 뚫고 갑니다 제가 뚫고 가요 제가 뚫고 가요 지뢰는 알고 있으려나 어 앞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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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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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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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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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구요 온다구요 아니 덩쿨에 가라니까 안와요? 저거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은 제 사고를 잡아가지고 잘 못해요 녹화할 때 인증까지 가능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다우전드님 다음번에 제가 로블방송하게 되면은 저기 그 화면 공유하시잖아요 그 화면 공유한거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공유를 방송에다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다들 3층 언제 오세요? 지금 누가 여기 3층 아니에요? 내가 있는곳이 3층 아니에요? 여기가 3층이네 저기 엘리베이터 내가 있는곳이 3층 아닌가? 지금도 화군 틀어놨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다른게임하고 있으니까 안되고 대찐이 제가 최초로 도착했어요 와 이게 뭐에요? 이게 탈출금까지 가는 지도에요 아 왜케 어려워요 하얀건 종이여 검은건 그냥 선인거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캡처해놓은게 있어서 저 길은 잃었어요 우리 젠장 길은 잃었다 잠깐만요 어? 개찐님 아니세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분석 안하고 가면 어차피 길이에요 전하다가 길 잃어가지고 귀신 맞추셔서 태어로워하지 자 제가 먼저 가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래요? 캡처해놓은거 어디갔지? 이거 실력을 숨길 수가 없구만 같이 가요 아이씨 괜찮아요 길 못찾아요 설마 골치나리가 한번에 길을 찾겠어요 저 왔습니다 됐지님 뒤에져있어요 고고 근데 그거 두 분 버리고 왔으니 아 탈환 뭐지? 어떡하지 ㅇ,잠깐 좀 탈껔가자 잡 tä Batter ú 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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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xP 알아버 항상 아홉시부터 열한시반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노블이라뇨을 구구답방송을 할거예요 오, 금강님 오셨다. 오, 오셨.. 어, 우리.. 그.. 현디군님은 어디 가셨지? 제가 종게임 스트리머 가지고 로블만 하진 않아요. 나 버림받았네. 하지만 시간날 때 들어오셔 가지고 로블를 같이 하실래요? 하면은 고스나이가 방송중이 아닐 때 로블로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고스가 답이다. 오케이. 고스가 답이지. 고스로 가시고요. 고스가 답이지. 여기까지는 귀신이 안 와요. 여기까지는 귀신이 안 와요. 맞아요, 맞아요. 유령 피하려면 덩굴로 가면 되는구나. 왜 이걸 지금 알려줬어요? 고가서.. 화요인님, 감사합니다. 저만 알려줬는데? 제가..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이벤트 하는 스트리머. 봤습니까? 스트리머가 시청자한테 뭘 줘요, 자꾸. 안 물어봤긴 했는데.. 안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네. 깜짝이야, 놀랬네. 와우, 놀랬네. 이제 귀신이 아닌 상자한테도 놀라네. 빙크님 같이 가요. 스테미너가 달려요. 저도 달려요. 군복에 돌고.. 숨었다가.. 일부러 따돌린다.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어? 깜짝이야. 비신이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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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고스니는 스테미너가 없으면 죽습니다. 뭐지, 뭐지, 뭐지. 뭐가 오는 것 같아, 뭐가 오는 것 같아.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오지 마.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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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잖아. 스테미너, 스테미너, 스테미너. 어떤, 어떤 이상한.. 고스니 스테미너 없으면 죽어요.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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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 오 오.. 잠깐만. 오 도망! 하하하하하하 나는 안 뛰는.. 안 뛰는.. 아... 아.. 너 처음으로 돌아왔어. trov.. 와 세츠바울이야. 아 잠깐.. 오.. 막혔다. 오.. 막혔는데.. 오.. 아이고.. 자 일단 귀신 만나기 전에 안녕하세요 고스니나니다. 팔로우 하셨죠? 고스니나 리그의 크림이덱입니다. 유튜브 담으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줄보 스틸이 뭐 아니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숄어 스틸 아니에요 맨 앞에 길 있어요 근데 저 길에 일었어요 응글이 죽었는데 저 안죽었어요 오쩐다 아 뒤탑어 어여어 우와 우와 심장 심장 아우 심장아 거라 여기서 갈린 길이 나오면 안되는데 그래요 Der Official 아 그러지마 아 we alwayspan 아 왜 나오는거야 도대체 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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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탈모 귀신이 vais 나오는거야 툴원 귀신이요 어째에 귀신있다. 가는길에 귀신있는데? 잘가요! 대찐님 잘가요! 대찐이 따라간다. 대찐이 따라간다. 저한테 오겠어요. 안와요. 잘가요! 대찐이 잘가요! 오! 살았는걸! 월! 글씨그청. 아니요. 제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글씨그청이랑 못 부르겠구만. 불안해. 잠깐 나 혼자지? 여기가 어디지? 너무 빨리 갔나? 모르겠어요 이거. 어! 뭐야. 태초마을로 왔잖아! 잠깐만. 길을 찾았는데 태초마을이야. 아 젠장. 길을 찾았는데 태초마을이야. 길을 찾았는데 태초마을이야. 길을 찾았는데 태초마을이야. 나를 좀 잡아줘요. 자 제가 한번 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위로는 어렵지 않아요. 막힌길만. 막힌길만 다시 찾자. 예. 막힌길로만 가면 되거든요. 무조건 앞으로 돌진. 그러다 귀신 만나면 도망가야 되니까 스테미너는 좀 아껴주시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보면은 이렇게 길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앞에 불안하게 뭔가 길이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귀신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 그냥 쭉 가면은 귀신이 나오는데. 절대. 절대. 절대 권먹으시면 안돼요. 잠깐만요. 권먹을 것 같아요. 오지마. 오지마. 귀신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오지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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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굳이 퍼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 순수한 공포게임이면 되지. 여긴 순수한 공포게임 플러스 귀신이어가지고 괜찮아요. 이롱. 젠장. 여긴데 아무리 봐도 길은 여긴데. 아 맞게. 반대였는데. 귀신이 왜 여기있냐고.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귀신 때문에 생각이 안들었다. 길이 어딘지. 길은 아는데. 귀신 만나서 못가고 있거든요. 오. 귀신은 나다. 좋아요. 이제 길 찾았다. 이쪽이 길이다. 그냥 뗄게요. 어어 놀리나. 어어어 놀리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래 갈게 갈게. 아휴. 그래 갈게. 다 죽게 이제. 다 죽게 이제. 어차피 올거. 어. 다시 간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내가. 근데 이거 나이트메어 가 아니고 노먼인데. 나이트메어면 귀신이 몇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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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 있는거에요? 귀신이 있는게 아니라 목숨이. 아이고. 거의 더하셔도 죽었네. 아 목숨이 있는 거. 목숨이 있는거. 지금 목숨이 무한대구나? 그래서 아니 귀신 왜 문만 찍히고 있는데 왜 능지가 능지가 곧기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저기 귀신 있다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에요 저 귀신 있는데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거기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깜짝이야 아 귀신인 줄 알았네 어우씨 어우 놀래라 아 놀래라 귀신이 나오진 않겠지 설마? 저희가 길은 맞번데죠 제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고스나리 귀신 없어요 지금이에요 귀신 없어요 지금이에요 어 있다 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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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컨텐츠요?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저도 곧 있으면 자야되요 좀 편집을 하고 자야되는데 아까 하다 좀 말아가지고 어차피 지금 포유나라고 풀영상 편집이라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는데 뭐지? 내가 지금 어디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착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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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딘나요 길은 맞아요 난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다 길을 잃었어 뭐 별로 무섭지도 않네 구씨나리가 뭐 네 무섭지도 않네요 이정도 게임가지고 무서워하는거면 구씨나리 뭐 공게임 못하죠 태초마리인가 여기가 여기 막따는길이다 막따는길이 있다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맞네 이쪽으로 축하하면 되네 왜요? 앞에 보고있어 막따는길이네 엘링크니셔가지고 길이 있는줄 알았더니만 없구만 저쪽으로 가야되긴한데 저쪽도 길 막혔는데 내가 갔다와봤는데 그쪽도 길 막혔어 귀신이 있는데 길아니야 저 반대쪽은 귀신이네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좀 걸린거 같은데 아닌가 안걸렸을거에요 맞아요 걸렸어요 설마 따라오겠어 지금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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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이 다들 좋아 로딩이 더럽게 느리네 굴링맞은게 아닌가 잘아 얼마 끝났어요 얼마 끝났으면 되세요 얼마 끝났어요 죽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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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다들 긴박해요 목길이가 왜 이렇게 긴박해 목소년이 죽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여기 태하러 가는 길이에요 잠시만 나 길을 잘못 찾았 대추님 길치에요? 왜 길을 못 찾아요 여기 태하에요 차 쫄면은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저는 쫄지 않습니다 어 차! 아 뭐야 태초마을이야 어셔와 태초마을이야 진짜 아니 거기 태초마을이라니까요 태초마을인데? 어셔와 태초마을이야 지도를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주신 따돌리려고 하다가 길을 골라가지고 다 지금 아 깨고는 싶은데 못깰거 같은데 시간이 없는데 아니 뭔가 힌트를 좀 줘야지 미로면은 무조건 앞으로 가보자 이게 귀신을 한번 만나가지고 도망을 가면은 길을 못찾게 되더라고 그럼 그냥 죽으면 돼요 아하 안녕하세요 그런 좋은 방법이 근데 목숨은 하나뿐이라고요 목숨은 소중해야죠 하지만 기회는 여러번이죠 어 근데 그 길이 아니잖아요 아 마이크를 켜져있었네 야 길만 찾으면 끝나는거에요 아 길이 어디야 아 왼쪽에 답인거 같은데 아까전에 그거 아 젠지한 답이 없는데 잠시 일단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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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제 대찌님이 죽을거 같다 아 하지만 죽는거 없은 일이었고 자랑 다녀갔어요 아 아 오월 안걸렸네 음 오스님한테 갔거든요 근데 도대체 길이 어디에요 길이 잠시만 길이 일어났다 저기 막혔을걸요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오오 이거 진쇠양란인걸 오 피했는걸 뭔소리에요 딴 데로 갔어요 아하 저취차고 있거든요 아 쪼이 대찌님 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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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와라 그냥 뭐 고스가 와서 깨겠지 저한테 맡겨주세요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 헷갈려 이제 막혔다 여기 어 귀신 와라 제발 어 오겠어요 진짜 오네 진짜 오네 아 죽을뻔있다 안오네 어 따오졌네 지금 치시면 안돼요 포인트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아 오네 동시 그래 여자친구가 되어라 김위수님 잘봐요 오오오오오야 어우 놀래라 진짜 오 잘못최어 이런 아 주렴 잘 못만났어 아이고 이런 뤤란 런런돌돌릴거니까 걱정마세요 그래 주렴이 주렴인가요 네 방라이 주렴이에요 고스날이 방송 재밌으셨다면 유튜브 구독해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어쩌지. 어쩌지. 상파가 기어다니는 놈이랑. 상파가 기어다니는 놈이랑 위에 붙어다니는 놈 하나 있어요. 네. 위에 붙어다니는 찾은 거 같은데. 들어가요, 어머, 얼른. 다음 길을 모르겠어요. 이런. 끝까지 찾아야 돼. 뭐, 키를 찾아가지고 가야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출근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은 피해야 되잖아요, 일단. 없으면 안녕히 가세요. 내가 가는 거 같은데? 터라. 네. 터라라. 또, 또, 또 길을 잃었어. 저 맹퉁으로 가야 돼. 귀신 만나러 갔다가. 귀신은 안 만나요. 안 날 거 같은데. 근데 그. 덩쿨에 숨어있으면은 얘가 못 알아보나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터라 이렇게 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춥던데. 벙쿨에. 벙쿨에. 벙쿨에 딱 붙어서. 마우스 커서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안 익어요. 진짠데. 방금 전에 귀신 두 명 다 제 등 뒤로 지나갔어요. 위험했다. 아이고 걸렸네. 이런, 이런. 초보인 게 티가 나는군요. 아, 제가 깬 거는 이거 엘린크님이지 제가 깬 거 아니었어. 맞겠다. 아, 깼네. 이런지 또 나 혼자있어 이번엔 뭔가요? 쭉 가면 되겠지 뭐 웰아이 아니 원래부터 길은 다 알고 있거든요 자꾸 죽어 엔드 오브 챕터 끝 아니 그래서 방금 대찌님한테 어그로가 다 끌려있다길래 오 잠시만 지금이다 아니 귀신이 지나갔길래 이제 안오겠거니 했는데 귀신이 폰을 수고하셨어요 로비로 갈건지 로비로 갈건지 우선 로비로 저도 로비로 재밌긴하다 미믹 전혀 한번도 놀랜게 없었지만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어 정말 놀랜게 없습니다 선 선 선 선 선 누가 놀랬었나요? 아이고 참 네 아 이런 게임가지고 놀라면은 진짜 고스나리만 좀 오빠요 고스나리라고 놀란 사람이 있어요 어 누군데요? 고스나리라고 놀란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고스나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쵸 그쵸 고맙습니다 이 사람들 한 번은 안질려 그러네 한 번은 안질려 그러네 한 번은 안질려 그러네 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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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식마리 네 유튜브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혜식 나리 잘자요 고마 고마 나 출식했나?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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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